2020 기후변화 대응 컨퍼런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개막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과 사회관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컨퍼런스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 되어서 코로나 이후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1부 개막식과 또 2부 컨퍼런스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막 행사는 15주년을 맞이한 기후위크를 기념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님의 개회사 또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님의 축사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금년도 유공자 포상은 유공자 소개로 가름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등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과 기업의 미래 전략 그린 뉴딜과 신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발제 그리고 종합토론이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뜻깊은 시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뜻깊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이 뜻깊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이 뜻깊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이 뜻깊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이 뜻깊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이 뜻깊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이 뜻깊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이 뜻깊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 뜻깊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저탄소 사회를 위해 마련된 2020 기후변화대응 컨퍼런스에 의의를 알리는 아주 의미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의미있는 자리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2020년 기후변화대응 컨퍼런스의 개최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창섭입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 기후위크 2020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축사를 맡아주신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님, 각 세션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세계피크오일연구협회 이한 던롭 부의장님, 프레스티지커너믹스 제이슨 센커 회장님, 이후 마르크 반스 클랜 기후변화대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기후위크 2020은 기후변화대응하는 국내 최대의 컨퍼런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저희 공단은 매년 기후변화와 산업을 대주제로 해서 국내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최신 이슈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틀간 6개의 세션과 14개의 주제를 가지고 기후변화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계는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후 또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로 찾아온 코로나19는 수많은 사상자와 실업자를 발생시키며 경제와 사회구조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는 지난 10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영향으로 전 세계 무역량이 지난해보다 9.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구 IMF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세계 금융 시스템에 1,300억 달러의 자본 부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계 역시 이런 격변의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기후변화 위크 2020은 코로나 이후 미래 기후위기 대응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지 경제와 기후위기를 극복할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의 미래 전략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기술, 시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2021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파리협약의 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체제 하에서는 선진국 위주의 곧도 우정소와 달리 개발도상국 포함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평균 온도 상승 1.5도씨 이하 제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하향식의 목표 설정 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 목표를 제출한 당사국의 국가별 감축 목표 NDC를 보면 파리협정 195개 당사국 중 약 80개가 넘는 국가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시장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국가 간 탄소 거래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글로벌 기후배환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 배출 전망치 BAU 대비 37%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은행 BIS는 올해 초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인해 금융위기 가능성을 그린 수환이라고 작명하였는데 이는 예측하기 어렵고 한 번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치는 블랙 수환이라는 경제학 용어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린 수환을 막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이 지속가능 발전에 부합되는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금융당국 간에 대한 협력 증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초국가적인 이니셔티브 지원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탄소 경제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위한 탄소 시장과 기후 금융의 적극적인 활용은 우리나라가 신기후 체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계의 저탄소 산업 전환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지난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 전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후위크 2020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내의 동향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제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한국에너지공단도 에너지 수요 혁신,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 구현 등 균형 잡힌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기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한 위기 속에서 미래 사회를 위해 준비하는 이 시간 이번 행사 준비해주신 김창섭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진규입니다. 오늘 저탄소 경제시스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2020 기후변화 대응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을 바꾼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최근 백신 보급이 임박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역과 경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여러 전문가,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저탄소 경제의 실현을 위한 산업과 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탄소 경제는 이제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IAF 등 국제기구도 금융시장의 선제적 제도 정비를 권고했고 EU는 내년도 탄소 국경 조정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ESG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친환경 기업이 아니면 투자 받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EU는 과감한 그린딜 기업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였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이제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지난 10월 대통령님께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였고 이후 범정부 탄소 중립 전략회의도 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면밀히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탄소 중립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으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높은 제주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전 세계와 함께 반드시 가야 할 길이인 만큼 이를 부담으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신성작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는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7월부터 한국판 그린 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 73조 4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시점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시스템 대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과감히 감축하여 재생에너지가 주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추어 전력망도 혁신하겠습니다.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제조 강국의 의상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민간의 과감한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은 탈탄소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친화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바이오, 미래차, 2차 전지 등 저탄소 신산업과 그린 서비스 등 기후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신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한 주체인 동시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요자인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260개가 넘는 기업들이 사용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2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글, 넷슬레, 마이크로소프트 사 등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 중립, 나가 배출한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제거하겠다는 네거티브 탄소 전략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 여러 기업들이 과감한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소 중립을 향한 노력 없이는 기업 경영, 나아가 기업의 생존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탄소 중립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인 만큼 공감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이면 시작이고, 같이 있으면 진보이고, 함께 일하면 성공이다 라는 말처럼 탄소 중립은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지만 모두가 함께 한다면 새로운 성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탄소 중립을 향한 여정의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관님께서 탄소 중립 실현,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삼아서 전환점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자리가 그 해법, 전략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2020년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포상은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에 공로가 큰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주는 상이 되겠는데요. 산업 발전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바가 큰 3명의 개인 포상자와 단체 그리고 기업 4곳에 수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올해의 유공자 포상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아쉽게도 축하해드리지는 못하고요. 또 유공자에게 개별적으로 시상품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유공자에 대한 안내로 시상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개인 부문입니다. 총 3분이 되겠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조원철 계장님, LG디스플레이 정다은 선임님, 주식회사 종근당 천안공장 박오영 과장님이 유공자 포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단체 부문입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두산 메카텍 주식회사, 한국3M 나주공장, 아이오니아 에너지 조식회사가 기후변화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또 유공자 여러분들 만나 보셨는데요. 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서 행사장에서 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수상하신 모든 유공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개막식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세션, 지금부터 시작할 세션 1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한 던놉 ASPO 오스트레일리아 부의장님께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자, 이제 이한 던놉 부의장님 만나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Hello, Mr. 던놉. Yes, I'm with you. Can you hear me? Yes, I can. Thank you for joining us with us today. My pleasure. All right. I appreciate the invitation. Thank you very much. And if you are ready, the stays will be yours. Well, firstly, could I thank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or the invitation to speak to you this afternoon, particularly President Kim and Vice Minister Park. It's a great pleasure to do so. What I'd like to speak to you about are the real implications of climate risk or industry and economy, which, in my view, are rather worse than the ones that we're being told about officially. And I'll come to the critical point of the discussion as we go along. But what it means is we really have to start moving not to the target of net zero emissions by 2050, but to achieve that far sooner, ideally by 2030. And the reasoning for that I'll run through. I work for a small organisation in Australia who, for the last 10 or 15 years, has been focused particularly on the questions of the real risk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We've just recently updated our work and in the form of 20 critical observations from the latest climate science, which is not the same as the position that you see in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ork, which is somewhat dated at this point. Now, in the time I have available, I can only talk to some of those. I'll go through about 14 of them. But the rest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that I've given you on the slide here. So what I'd like to talk to are, firstly, the current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 major risks, the critical actions we have to take to address them. And then just to summarise them, we've seen the warming accelerate since 2010. And the next 25 years, that warming is likely to accelerate. And you can see in the picture in the graph on the right hand side there. Now, the second point is that the lower limit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1.5 degrees C, is, according to a lot of the recent research, is likely now to occur by 2030 and even earlier, irrespective of any action that we take in the meantime. And as the graph on the right hand side shows, the new analyses in pink and red, that means that 1.5 degrees C will occur 10 years or a decade before the estimates that were made by the IPCC. So far faster than we were expecting. Third point I'd make is that reducing emissions alone is not going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warming trend over the next two decades, the next 20 years.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at a byproduct of burning fossil fuels is that we have been pushing into the atmosphere so-called aerosols, sulfate aerosols, which have a strong cooling effect on the planet. In other words, those aerosols have been masking some of the warming that would have taken place because of emission increases had the aerosols not been there. Now, as we come to reduce coal use and we implement clean air policies, those aerosols are gradually disappearing. So you have a trade-off here where as the aerosols disappear, the cooling effect will also disappear. And whilst emissions are reduction, and that should actually cool the planet because the aerosols are disappearing, the two will balance one another out. And that's what Shakespeare called a Faustian bargain. In other words, we've known our use of fossil fuel is increasing global warming, but we have proceeded to escalate and accelerate the use of fossil fuel, even though we knew that was happening. The fourth point is that the current greenhouse gas levels in the atmosphere will lead to a one and three quarter, 1.75 to 2.4 degrees C of warming already. Now, that's because the Earth's energy imbalance, which is currently producing about 0.6 to 0.75 degrees C of warming, and that's caus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solar energy the world is absorbing and the amount that is being radiated to space as heat. And the former is greater than the latter, and so the Earth is warming up. Now, if you add that to the 1.2 degrees C already, then you come up to about a 1.75 to 1.95 level of warming. And if you include the other greenhouse gases, the equilibrium temperature increase is around 2.4. So you end up with that range I've indicated. Now, what this says to us is that if we're going to be prudent managers of this risk, then we really should be thinking about the high-end implications, the more serious risks that this means in the way we look at taking action. And I'll come on to what that means. On the current pathway we're on, we're going to hit 2 degrees C well before 2050. It shows that if you have low, central, and medium, sorry, central and high-emission scenarios, 2 degrees C is going to occur sometime between 2044 and 2038. And if you look at that graphically, then what this is saying is that 1.5 degrees C is going to occur by 2030, irrespective of the pathway we choose. 2 degrees C will occur before 2050 if we don't take serious action. And it will occur a little bit later if we do take radical action, 2060 or so. Now, what does all this really mean in hard-nosed practical terms? Well, firstly, 1.5 degrees C is not a safe temperature increase. The Australian Great Barrier Reef and other coral reefs in Asia are already in death spirals because the current level of warming is bleaching them. That's the sea temperature. Every three or four years, where it takes about 10 years to recover. The West Antarctic glaciers have passed a tipping point already, and I'll come back to tipping points. An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target of 1.5 is sufficient, probably create runaway melt of the West Antarctic ice sheet. We see similar instability in East Antarctica. Three quarters of the summer sea ice in the Arctic has already disappeared. A quarter of the glacier range in the Himalayan and Tianxian ice sheet, likewise. Now, that's obviously a major water supply source for Southeast Asia and has major implications. There's evidence that the Greenland ice sheet, the Atlantic thermohaline circulation, which keeps Europe warm, and the Amazon rainforest are showing signs of moving in a tipping, irreversible direction. And there are signs that the permafrosts in Siberia, around the Arctic Circle, and in Alaska, are showing signs of tipping along with the boreal forest in northern Canada. The scientists identified 15 of these potential tipping points some years ago, and these are the nine that are now showing signs of moving. So we really have to appreciate that there are very big risks here, which we haven't been taking account of, and these are not included in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Analysis. So a 2030 scenario could be something like this, is that we have the Arctic Ocean free of ice in summer. Greenland reaches a tipping point. The Greenland ice melt slows down the Atlantic thermohaline. We see tipping points in the Amazon. And Arctic amplification, albedo change accelerates the permafrost loss, which would not be a very pretty picture. But that's the sort of thing that we have to recognize now has an increasing probability of occurring. So what are the risks in all of this we have to understand? Well, firstly, in a paper last year, the key scientists involved in this work said, look, the evidence from tipping points alone suggests we are in a state of planetary emergency. Both the risk and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are acute. If damaging tipping points can occur, and global tipping point cannot be ruled out, then this represents an existential threat to human civilization as we know it. In other words, it could completely alter the entire basis under which we live at the present time. Now, sensible risk management means that you really have to pay attention to these high-risk possibilities because it doesn't make a great deal of sense in calculating probabilities in this context. Really, what we have to recognize is that these things are possible, and we must, therefore, take precautionary action to avoid them occurring at all costs because of the implications of the existential threat, as I've said, to civilization. And as Professor Schellenhofer has said, when the issue is the survival of civilizations at stake, then conventional means of scientific analysis may become useless, which means you have to take steps to stop it happening, irrespective of what the mathematics is actually saying. So we have to move far more rapidly than 2050. But in addition to that,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concentration of carbon in the atmosphere at the moment, which is about 416 parts per million CO2, is far too high for a stable climate. And we have to reduce that. So it's not just pushing emissions back into, stopping, pushing emissions into the atmosphere. We have to draw down carbon from the atmosphere to get back to around 350 parts per million. Now, there are technologies that can do this, obviously, reforestation, ocean sequestration with seaweed, for example, are examples of that, and storage underground of carb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But these technologies either are not working at scale or they're very slow. And we have to be really wary of accepting claims that somehow we will find special technologies that will solve the problem in the second half of the century and we can keep emitting carbon, more carbon in the meantime. It's just totally unrealistic to do that. And finally then, we have to accept and recognize now that we've left it too late to gradually make these changes over the next 30 years. We now have to move in an emergency context. And because we've left it too late, we may have to use measures, geoengineering measures, like solar radiation management, which means the deploying of aerosols into the atmosphere to actually cool the atmosphere temporarily, whilst these other technologies and interventions take effect. Now, that's the last thing we want to be doing. And people have shied away from this for a long time, but it may now be necessary, unfortunately, if we want to address the climate problem seriously. Now, what all this means is that there is a risk to that civilization as we know it will collapse. And we have to face up to that, not in an alarmist sense, but in the sense of sensible risk management. It's not inevitable, but it does mean that we have to take emergency action. And what matters is the action we take between now, in the next few years, but before 2030. The aspirations to 2050 are not really important. It's what matters now that we have to really concentrate on and make very big changes. I appreciate this is not perhaps in line with official views around the world, but nonetheless, that's what the science is telling us. So just to summarize, I've just put the scientific points up here. I won't go through all those again. They're there for reference if anybody is keen to look at them. But I'd just like to concentrate on the actions. What we've seen in the COVID pandemic is that societies are overcoming it successfully by doing things that we all thought were totally impossible previously and by making this action the highest priority of politics and economics based upon acceptance of the best available science. Well, climate is a much bigger threat and it requires that same approach based on the best available climate science, which I've just gone through with you. So what it means is you've got to assess the real risks of climate change now with brutal honesty. There is no point in pretending that these things are not happening. We've been pretending for 30 years and it's got us into a very bad position. We've got to recognize, secondly, that climate disruption requires an emergency response and a plan to go with it. and that has to be built around net zero emissions by 2030 as soon as we possibly can. Fourthly, we have to build the capacity to draw down carbon and fifth, we have to start looking now at unpalatable possibilities like geoengineering and solar radiation management. But the critical thing is making this action absolutely the highest priority of government to protect the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Now, just in concluding, I've not had a lot of time to talk about solutions and the positive point is those solutions are now becoming available very rapidly and they are now obviously much more economically attractive than they were even just a few years ago. So that's a very major step forward. And I think the final point I'd make is that this action, getting on top of climate change, the biggest threat we have, is going to require a level of global cooperation that we have never, ever seen before. I mean, this is something that transcends all of the disputes that go on around the world, whether they be trade confrontations or military confrontations or what. If we don't get this problem, get on top of this problem globally, then everybody is going to suffer as a result. But we do have a pathway. We know where to go and we need now to lock into that in the next year. We really can't be waiting until the conference at the end of next year. We need to start these discussions now. So I hope this has been useful. I appreciate it's not perhaps a conventional view of climate that I'd be very pleased to answer further questions on it in the panel discussions we have coming. And finally, anybody who's interested in further information, you can find it on those two websites there. The climate reality check gives you the full analysis we've recently completed.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Mr. Don't Love for your insightful speech. And also, please stay with us for the panel discussion. And once again, we deeply apologize that we stopped your presentation during your time. And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understanding. Hey, 이렇게 해서 이한담 부의장님 첫 번째 기조연설 만나 보셨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좀 여러분들 오늘 이 컨퍼런스 시작에 임하는 자세의 마음을 다지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기조연설이 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모든 이 국가가 또 기후변화와 문제와 또 관련을 해서 이제부터 또 완전히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협력하고 또 함께 대응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지구온난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리 이한도노 부의장님 연설을 들으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 지구상 인구 중에 상당수 어쩌면 이 위기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지역 인간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그리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예전처럼 이런 환경정책이 따라야 하는 제재가 아닌 또 앞으로 우리가 또 함께 가야 하는 대응해 나가야 하는 이런 정책이라 생각을 하면 좀 더 나은 미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조연설 해주신 이한도노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해외연사 발제에 이어서 국내 주요 패널 분들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션 1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 위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세 분 국내 패널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경제 연구원의 조용성 원장님 포스코 경영 연구원 장윤종 원장님 연세대학교 민동준 교수님 패널로 지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 위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이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토론은 국내 연사와 해외 연사의 대담을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개별 발언 시간 또 10분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또 주제별로 대담 현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 1의 패널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조용성 원장님 또 장윤종 원장님 민동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무대로 모셨습니다 네 지금 혹시 수신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수신기를 자 이번 세션은 이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조 연설을 통해서 이한던럽 부의장님께서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또 사회 전방위적 체질 개선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무대에 모신 세 분의 패널 여러분들께 좀 의견을 엽집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 10분 정도씩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부터 하시니까 장윤종 원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조용성 원장님부터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3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해왔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가 혹시 보시면은 1990년에 전 세계에서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81%였습니다 30년이 지나가는 2018년에는 81.2%입니다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석탄과 석유 가스라고 하는 비율은 조금 변했습니다 석유의 의존도는 조금 떨어지고 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OECD라고 하는 선진국이나 BOECD국이라고 하는 개도국 모두 다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 OECD와 BOECD 국가의 차이는 석탄의 비중을 얼마나 해왔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한 가지 우리가 석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난 30여 년 동안에 석탄의 비중이 어떠한 변천을 해왔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90년에 석탄의 비중은 한 25%였는데 30년이 지난 2018년 가장 최신 업데이트 등을 보면은 27%로 오히려 줄지 않고 2%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통계고 OECD 국가만 놓고 보면은 24%에서 1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석탄 비중은 1990년에 27%에서 2018년에는 약 29%로 증가를 해왔던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국내에 들어오는 석탄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석탄을 강조하는 이유는 화석에너지 중에서 석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석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은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나뉠 수가 있고 밑에 보이는 유연탄이 전체 석탄의 94%고 이 유연탄은 연료탄과 원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로 사용되는 유연탄과 무연탄에서 전부 다 발전에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석탄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석탄 발전소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이따가 장윤정 원장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제철에서 전체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의 대략 한 30% 이상이 제철 부분에서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부분에서 석탄 발전 묻지 않게 철강 부분에서의 코크스를 어떠한 식으로 대체해 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또 우리가 현재는 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절반은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수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전력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성 부분이 어떻게 탈탄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열 에너지를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떤가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추정해 본 것인데 맨 밑에 보시면 2019년 작년 추정치입니다 이번 달에 확정치가 나오는데 추정치에 보면 우리나라도 열 에너지에 대한 소비 비중이 2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의 10개 중에 2개에서 3개는 열 에너지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해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9% 그리고 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19%입니다 특수하게 우리나라는 원료형으로 쓰이고 있는 게 많은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 것처럼 석탄을 이용한 코크스 그리고 납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초과하고 하려면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못지않게 열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성 부분의 탈탄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난 30년간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음으로 인해서 그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십시오 온실가스 배출량은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것처럼 1997년 우리가 IMF 때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빼고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끝에 보면 얼마 전에 2019년 온실가스 국가 배출량이 나왔는데 7억 200만 톤으로 해서 전년 대비 한 3.5%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2020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것은 5억 4,300만 톤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3.4%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그게 7억 톤을 넘었습니다 갭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가 2030년에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5억 3,600만 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관행 그대로 해온다 그러면 2030년에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이 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5억 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올해 우리가 NDC를 갱신하고 그 다음에 LEDS라는 것을 수립해서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면 2030년이 NDC에 대한 달성 목표 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30년이 SDG의 목표 달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급에서 수요, 중앙 집중형에서 분산형, 과다 생산 소비에서 에너지 효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재생에너지라든가 지역 중심의 분권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3D라고 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디카보나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3D 외에도 우리가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에너지 경제원군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하나가 탈규제와 디레글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민주화, 데모컬라시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에너지 정책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에 국한되어 있는 이 논의가 수송 부분과 열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고 단기 계획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 계획, 우리가 2050년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2030년의 목표 달성이라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출 지향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혁신적 제조업으로서의 거듭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결국에는 정부가 현재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여러 가지 사업과제 중심으로 해서 중기 이행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들에 대한 확대 재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떠한 장애 요인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애 요인들이 있을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전력망의 혼잡도라든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년간 정부 중심으로 해서 재정이 집중 투자되고 난 다음에 2025년 이후에 정부 재정이 줄어들거나 막혔을 때 과연 민간 부분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클라우딩 아웃이라고 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제도를 정비해서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 구축이라고 될 수 있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화물소송, 난방 이런 열 이런 부분은 단시간 내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R&D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탈탄소화를 갈 수 있는 이행 전략과 기술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얼마 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 그것에 대한 진단과 재연이라 하는 이슈 브리프를 발표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앞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나아갈 방향으로서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전과 그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력망을 보강하고 시장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딩 아웃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톱 샵이라든가 또는 전기요금에 대한 합리화라든가 그리고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개별 사업 단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해서 지역이 책임, 분권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또 경제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겹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에너지, 경제라는 것이 공통된 것이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고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력화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전력화의 전력 생산을 어떻게 탈탄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혁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제조업의 혁신,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에너지 섬이라고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의 국제협력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아시아 슈퍼그리드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배추권 거래지도를 한중위를 통해서 아시아 배추권 거래지도로 확대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고립해 있는 에너지 섬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국민적 합의 우리가 2050년 큰 지향점을 갖고 온 이상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갈등관리와 함께 비용 부담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조윤상 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주제에 관련된 의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장윤종 원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산업계에서는 제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철강산업이어서 아마 저를 초청해서 얘기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의적절한 시기에 세미나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철강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 기업과 정부의 역할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조금 브로드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초점을 먼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신 모양이죠? 네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면서 파리협약이 이루어져서 모양이 상당히 어그러졌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는 한 기업,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플래닛, 지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해나가는 것은 나라마다 계획을 발표하게 하고 이 철강 관련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업이 소위 말해서 지금 시대 자체가 보호주의니 뭐니 탈세계화를 하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적인 문제를 각자 도생으로 해결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경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살고 못 갖고 있는 업체는 살지 마라 그런 얘기를 기후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봐야 알겠지만 다시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가지고 이 엄청난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세계가 같이 정말 똘똘 쌓아 안고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빨리 그게 스피로버가 일어서서 그게 파급돼서 지구 전체가 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소 잡는데 닭 잡는 칼을 쓴다든지 안그러면 그냥 조그만 칼을 써서 각자 해보자 그런 넌센스는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도 곧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는 혜택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자유무역과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그리고 세계가 또 한국의 성공을 쳐다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발표에 세계가 함께해야 된다 한국은 이것을 뭘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서 세계가 함께 가는 기후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강 관련해서는 유럽과 일본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그러냐 그러면 미국은 그동안에 철강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이 고로 방식하고 전기로 방식이 있는데 미국은 고로 방식이 안 돼가지고 우리 포스코가 대표적인 고로 방식이죠 철강석 넣고 코크스 넣어가지고 이제 샘물을 녹여가지고 하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고철 스크랩을 쓰는 게 전기로가 되는데요 미국은 고로가 안 돼가지고 경쟁이 안 돼서 전기로로 이미 주류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포지셔닝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많은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고로가 있는 유럽과 일본의 대응 방식이 빠르게 지금 나가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하면서 한국식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의 방식은 주로 이제 그 아르셀로미탈이든지 기업이 기업과 기업 그래서 그 제철 산업이 이제 탄소에서부터 수소로 바뀌어 나가는 수소 경제가 나오는 게 제철 지금 그린 스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는데 유럽에서는 그래서 그 수소 기술을 갖고 있는 수소 환원 기술이 됐건 수소 만드는 기술이 됐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랑 제철 업체랑 빠르게 지금 짝짓기가 진행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이제 일본 스타일인데 일본은 네도라 그래가지고 신에너지, 뉴 에너지 인더스틸 디벨로먼트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네도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제철, NEC, JFE, 고베 이 세 개가 일본의 철강산업을 구성하는데 이 네도 플러스 3, 민관이 협력해서 나갑니다 일본은 그래서 저는 이게 세 개가 아까 세 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에서도 나가는 방식이 민관 협력 방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유럽은 컴피티션 속에서 속에서 각 기업들이 개별 짝짓기를 지으면서 진도를 많이 나가고 있는 거고 일본은 아예 산업, 통째로 지금 제철 산업이 지금 기후변화 문제를 대처해서 나간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응하는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철을 환원하는 방식이 그동안에 탄소를 써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는데 그걸 수소를 써가지고 탄소를 탄소 대신에 수소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한 4천만 톤 생산을 한다 그러면 수소로 하려고 하면 수소가 한 200만 톤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그게 이제 2050년 지나가면서 수소 경제로 되고 수소의 엄청난 양들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수소가 있어야 되고 그럼 수소가 싼 값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를 풍부하게 값싸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는 그 수소를 이용해서 제철을 환원하는데 그 기술이 고도화되고 효율화되고 발전하는 그래서 수소하는 제철의 기술 발전과 수소 경제의 대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대응 방향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본은 집단형 민관협력형이고 지금 유럽은 개별 협력형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로를 결국은 전기로로 대체해 나가야 되는데 전환 비용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숫자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아르셀로 미탈이 유럽의 철강산업이 전체가 수소를 쓰는 방식으로 나가려면 4,500억 유로에서 7,000억 유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4,500억이라고 하면 우리로 그냥 1대 1,000으로 그냥 하면 한 1,200은 되지만 하면 이게 4,500억이니까 450조 그다음에 700조 이렇게 드는 거죠 이제 그런데 유럽이 지금 한 1억 9천만 톤 생산하거든요 1억 9천만 톤 생산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대충 계산을 하면 4천만 톤을 생산하는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거 계산에 따르면 한 1천억 유로 100조 정도가 든다 이런 엄청난 도전에 우리 철강산업들이 직면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철강이 우리 포스코가 최근에 발표된 세계 철강 경쟁력 지수에서 11년째 지금 1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세계 탑인 고로로에서 세계 탑인 포스코를 비롯해서 한국 철강산업이 기후변화라는 수소로 전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도전을 맞아서 생사의 기로가 생사의 기로가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이거를 잘 넘어가면 앞으로 철강산업이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는 동안에는 많은 기업들이 죽고 사나는 부침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다음에는 철강산업은 안정적인 상태로 나갈 거로 보기 때문에 이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관협력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한국 기업이 그러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두 개 얘기하기 전에 바로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민관협력의 방식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과거와 같은 정경협력 방식보다 새로운 디지털 라이즈된 새로운 어떤 스타일에 맞는 민관협력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되겠고 이게 산업 생태계 방식이든지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관협력에서 나갔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첫 번째로 기업은 굉장히 힘든 지경에 있지만 적극적으로 수소하는 제철을 비롯한 기술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 생산 고로에서부터 전기로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 지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힘들지만 이거를 태클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고 정부는 이거를 위해서 민관이 하는 기술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R&D 자금을 민관이 같이 해가지고 산업 생태계 방식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는 이게 소규모 방식서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도입을 할 때 수소하는 제철 기술을 가지고 도입을 할 때 유럽의 경우에는 한 40%도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생산을 할 때 정부가 같이 돈을 넣어서 개별 기업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세계의 문제고 각국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돈을 지원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포스코 같으면 강판 위주인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2040년 되면 2050년이 오기도 전에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벌써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가 차를 만드는데 그 차를 만드는데 탄소가 제로다라는 걸 선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철강을 생산하는데 탄소를 내면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철강을 주면 자동차 사과 갖다 쓰겠습니까? 안 쓰는 그래서 2040년 되면 벌써 우리가 철을 제공할 때도 당신들이 이 강판을 만드는데 탄소가 얼마 나왔냐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경쟁의 생사의 기로가 2040년대 들어가면 벌써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철강 산업들은 초긴장 상태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넷째를 발표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기업들 같이 협력을 해서 민간이 협력해서 나가고 그리고 세계와 함께 나가는 그런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현실에 맞게 아까 우리 조영성 원장님께서 그림 세계 트라이앵글을 잘 그리셨는데요 그 세계가 조화를 이뤄서 그래서 환경과 에너지와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민간 협력 시스템으로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지금 포스코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깊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경영연구원 장윤종 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산업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혼란이 있는 시기이지만 고비를 넘기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해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동준 교수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해주신 이한 던럽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5년 파리 COP21 합정 때 제가 참가를 해서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 오늘 다시 한번 이한 던럽 선생님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명제 다시 말씀드리면 기후 위기를 극복해서 후속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시대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넷제로라고 하는 그런 큰 비전 다시 한번 지구의 전체 온도를 2도 정도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목표에 대해서 하는 이 넷제로라고 하는 목표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2050년 2030년 등등 많은 이론이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얼만큼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학교에서도 제대로 실감을 못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탈탄소에 대한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거의 우리 삶의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층적이고 비가역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지 않으시면 이 전환에 대한 내부저항, 정치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가 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 또는 어떤 절약적인 측면이 아니라 산업, 금융,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굉장히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식량, 자원들을 모두 90% 이상을 다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부분을 가공을 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쟁력을 유지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효율성의 향상,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 효율과 생산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국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정의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향상을 통해서 CO2를 삭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많은 삭감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원만히 하지 않으면 카본 리케이지라든가 윈드폴 효과라든가 또는 경제 산업 이전이 일어나서 우리 경제가 무너져가는 이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것이 과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유럽이라든가 일본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현재 넷재료를 선언하면서 내세우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은 기본적으로는 그린 전력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린 전력 그다음에 그린 전력에 의한 그린 수소 그리고 CCS, CCUS와 같은 후처리 기술들을 종합을 해서 넷재료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큰 모델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과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까진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있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린 전력, 그린 수소, CC와 CCUS를 포함한 후처리 기술에 대한 국가가 만들어야 될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수소를 어떻게 만드실 거며 그린 전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시점상 얼마만큼의 전력과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건지를 먼저 로드맵으로 보여주셔야 기업이나 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와 같은 것은 내가 그린 인프라라고 하는 약칭 국가적인 새로운 그린 인프라를 만들어 주셔야 거기에 인프라에 맞춰서 산업의 전환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이 모호한 상태에 있는 이와 같은 국가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목표를 제시하시고 거기에 있는 로드맵이 없으시다면 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우리가 산업체라든가 모든 것은 원하시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싸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OECD의 평균적인 수소가격 평균적인 전력가격을 주셔야 우리 같은 생산에 대한 제조업에서의 문제가 경쟁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를 1톤을 제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 총량은 16기가줄 정도가 됩니다 이 16기가줄을 카본 연소로 얻을 것인가 아니면 수소를 태워서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환원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체인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전체적인 그린 전력과 그린 수소의 총량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 철강 부분에 있는 1차 제조업 부분에서에 대한 요구되는 전력에 대한 천체 용량은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040년에 제시하는 것보다 2.6배가 더 많은 163기가와트 정도의 철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과연 이 토지와 전력에서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전력 수급 전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기태난 건강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매몰비용입니다 산업 전환이라고 하시는 것은 자동차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약 200 몇 십만 평에 해당하는 공단을 전체를 다 바꾸는 작업들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에 장기간 정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산업체에 대한 매몰비용을 어떻게 금융적으로 슬기롭게 메꿔나갈 것인가 그린 인프라와 함께 산업 전환에 필요한 부분을 산업적인 매몰비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금융제도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업체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할 말은 없지만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슬기로운 경제 성장과 함께 기후변화를 가시려고 하면 이와 같은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금융제도도 그린 기후 금융이라고 제가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세 가지 로드맵을 주셔야 됩니다 산업 전환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금융제도 그리고 그린 전력, 그린 수소, 그 다음에 CCUS에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의 툴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린 로드맵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것을 아까 조용성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을 어떻게 국가 간 편차를 없앨 수 있는 미국에 있는 셰엘게스, 원자력에 해당하는 프랑스, 그린 풍력에 해당하는 독일과 그와 같은 전력 가격에 대한 비분의 부분을 편차를 없앨 수 있는 환경 국경세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국제 통상 전력으로 할 것인가 환경에 대한 통상 전력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무역 관세와 또 다른 형태의 환경 관세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로드맵을 정부께서 만들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산업 전환을 가속시키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73조라고 하는 그린 뉴딜의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굉장히 산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만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쓴다든가 전력을 쓴다는 것은 분명히 가격 전과 유언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동의가 꼭 절차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고통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저희가 가야 할 길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는 길에 굉장히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동준 교수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걸친 이 시각에서 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지금 많은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내 연사분들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신 우리 조용성 원장님 네 에너지 활용 전략과 방안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으면 참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얼만큼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를 최종 에너지를 해서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눈 게 있었습니다 수송,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하나가 원료입니다 그래서 원료로 쓰이는 에너지가 우리가 석탄을 코코스로 했고 납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석유화학에서 납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줄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송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를 이용해서 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내연차들을 대체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연차를 만들고 있는 국가고 그거를 수출해서 경제가 지칭되고 있는 수출지향형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로 중심되는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고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내연차를 많이 판매하고 수출해오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러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유지되어 가면서 전환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른 국가보다도 더 깊은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전력망 보강이라든가 또는 전력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상중개 시장이라든가 또는 DR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사업으로 정착이 돼서 이 사업이 크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걸 위해서 어떻게 법 제도를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관심이 좀 덜 가고 있는 열 에너지 집단 에너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열 에너지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열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가면서 열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장윤정 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기술 개발을 정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같이 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국가하고 같이 에너지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수소 에너지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소를 우리 스스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지만 그 필요로 하는 수소가 우리 스스로가 공급할 수 없다 그러면 해외에서부터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또는 중동에서 또는 시베리아의 수력을 이용한 그린 수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산해서 가져오고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이러한 2050년까지 30년이라고 하는 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국민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 생기는 갈등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가고 그걸 위해서 정보 공개와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가 비용 부담, 현재 세대가 결국에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서 우리의 인식을 바꿔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분야만의 또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공동의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장윤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자 도생보다는 우리 또 원장님께서 조용석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협업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지금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또 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궁하면 통한다고 그러면 궁할 때는 좀 크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 재미있는 게 났는데 마법의 흰색 페인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소위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서 CO2를 줄이는데 왜 줄일까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흰색 페인트라는 게 태양열을 그대로 반사를 시켜가지고 여기 보면 퍼디대도 그렇고 콜롬비아대도 그렇고 우리 고려대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반사를 해가지고 낮에 태양이 쬐 때는 옆에 보다 그러니까 흰색 페인트 밑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1.7도가 난대요 1.7도 그게 뭐 세 개를 다 덮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0.5도씨를 내리려고 2100년에 2도씨 가는 거를 1.5도씨 내리려고 2050년에 넷째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0.5도씨를 내리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온실가스만 줄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구의 온도를 내리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저는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주류로 들어오게 되면 별별 기술 개발이 다 이루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여기저기 해서 지구의 온도를 내리는 방법이 나오겠다 해서 저는 이 기술 개발에서 좀 더 넓게 보고 크게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구의 에너지를 덜 쓰면서 온도를 돌올리는 방법에 매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절대 온실가스에만 매달리지 말자 넓게 보자 라는 걸 한마디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더 넓게 보는 시각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우리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 많은 또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이한덤럽 부의장님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으신데요 Mr. Donald, are you there? if you can hear me, please answer the first point I'd make is that the whole point of my talk was that we don't have until 2050 to make this change we actually have to achieve it if we possibly can by 2030 that's 10 years now it's a massive change and the only way we can do that is by treating it as a genuine emergency the type of thing you do in a wartime situation when you just say there is one issue tha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and we have to address that now that is the approach we're going to have to take to climate change because the impacts of increased emissions which are still going up of course are now becoming so severe you've already had a lot of problems obviously in Korea with typhoon so that's the negative side of it but that's what the science is telling us we have to do so it's not a matter of saying do we have until 2050 or 2030 or somewhere in between we really just have to say this is what has to be done how do we do it now I have had quite a lot of involvement with Korea with POSCO and other companies when I worked in the hospital industry in the 1960s and the 1970s one thing I do remember about Korea is you had an incredible ability to make changes extremely quickly that is the sort of action that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going to have to take again but you have the experience I mean you have done it that's where POSCO came from and Korea Electric and a lot of the other big developments amazing developments in Korea so it's that same innovation that same inability that now has to be applied to creating zero carbon economy that's probably the main point I'd like to make yes Eanda Butner 부의장님께서 또 첨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한국 온실가스 감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전시해 준하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 한국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의를 한번 답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 함께 하시는 패널 세 분과 또 우리 이한덕록 부의장님 네 분께 모두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별 대책 수립 시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 무엇이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조금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아까 교수님 마지막으로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교수님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마다 다 상황은 다르습니다. 호주 같으신 경우는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가 좋은 나라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청정 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브라운 수소라든가 블루 수소라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적도 좋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각 나라별 상황이 다 다르다는 점을 꼭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그린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에너지 교환 방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와 우리나라가 어떤 공동기술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소로의 트레이딩을 일으킨다든지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교환 체제라고 하시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린 통상이라고 하는 통상이라고 하는 막 하나의 장벽이 하나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는 우리가 필요한 소재를 주로 자연에서 천연자원 형태로 해서 에너지를 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의 소재를 만들어 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재를 만들어가는 세월이 15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지구상 표면에는 상당히 많은 재생 가능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초 같은 게 좋은 예지요. 그래서 철광석으로부터 1톤을 만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기가 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고초를 갖고 활용하시게 되면 대략 5기가 줄 정도가 되면 저희가 1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리사이클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업사이클링을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원에 대한 기능을 좀 더 부과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술 있고 필요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와 같은 곳에 2050년까지 우리가 지구에 있는 자원을 다시 한번 순환경제화한다면 자원의 순환경제가 되겠지요. 이걸 하신다면 아마 우리가 필요한 전체 우리나라만 갖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의 약 27% 정도를 삭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론적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단순한 비탄소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순환경제화해서 거기에 투입된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와 같은 경제가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산업으로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는 분명히 세금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희생적 동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순환경제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윤정 원장님 네 이 질문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를 잘 이해한다고 해서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는 사례일 거예요. 뭐냐면 백신입니다. 백신 이 백신이 예를 들어서 파이자가 돈을 벌려고 백신을 팔고 떼돈을 번다 잘 안 될 거예요. 재보기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고 이 세계적인 문제를 태클하기 위해 가서 개별 기업이 R&D를 하고 불철주에 해가지고 백신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예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데 그냥 코스트로 그냥 판다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은요. 사실은 코로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계적인 재앙, 세계적인 문제가 대두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만들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같이 쓰는 방식으로 가자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거의 본격적인 퀘스천이 기후변화입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오는데 이 재앙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개발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에서 백신 개발을 잘 보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르셀로 미탈이 정말 세계적인 철강에 철강 산업에서 세계적인 수소화하는 제철법을 만들고 이걸 이용하면은 세계 철강 산업이 빠른 시간 내에 값싸게 전환할 수 있다 하면 그 기술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별 기업이 어떻게 내놓습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에 그거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지금 새로운 국가기구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정부는 아니겠지만 그걸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답이다 제가 볼 때 그거 이외의 답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국의 공통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에 세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유일한 솔루션이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공통의 시스템 물통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좀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용성 원장님께 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특정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기후변화 문제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공재의 문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권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서로가 서로 더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무임승차자 문제도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도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우리가 화석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무작위로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아무도 그거를 줄이고자 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공공재 문제고 무임승차자가 없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고 우리가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타고 가고 있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짐을 덜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보십시오 각자가 갖고 있는 짐이 있는데 살기 위해서는 그 짐을 다 포기해서 바다에다 버려야 된다고 할 때 누구나 다 흔쾌히 버려야 된다고는 알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버려주길 원하고 나는 조금이라도 덜 버리길 원하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는 점점 더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나서서 버리고 누구는 안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버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버린다 하더라도 어떤 거를 미래를 위해서 남겨야 될 것인가 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도 있고 모두 다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계에서 얼마 전에 나온 논문에 보면 결국에는 지구온난화 문제는 어떤 특정 부문 업종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계 모두 다 같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카본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업종의 차이와 상관없이 많이 배출하든 적게 배출하든 자기가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본 프라이싱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서로가 다 십실반 줄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기조 발표하신 분께서 우리가 기후 위기가 아니라 전쟁과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전쟁이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덜 신경이 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카본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같이 도입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관심이 매우 뜨거운 것 같은데요 지금 조용석 원장님께 막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마이크를 다시 좀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연료체계에서 체제에서 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체계로의 변환이 정말 좀 많은 비용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과 또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좀 발전하지 못하는 자기 개발 국가나 자기 개발 도상 국가나 또 이런 발전하고 있는 개도국이 취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들 아까 제가 표 중에서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지난 30여 년 동안에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8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OECD하고 B-OECD 국가의 차이점은 석탄 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의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은 석탄 사용하는 비중을 계속 줄여왔고 그 대신 그 자리를 천연 가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시기로 한 거죠 그런데 개도국 입장에서는 화석에너지를 계속 쓰면서 저렴한 화석에너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천연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석탄이라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전부 다 80%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시는 그 분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개도국이 지금과 달리 온실가스를 전폭적으로 줄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OECD 국가들은 전환점을 지나왔습니다 석탄을 많이 사용하던 곳에서 천연 가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전환해오고 천연 가스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도국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진국이 걸어온 것처럼 천연 가스로 바꿔가다가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로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이 있는 거죠 아니면 선진국이 중간에 거쳐왔던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아니 천연 가스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서 석탄 중심에서부터 재생에너지로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건 알 수는 있겠지만 그쪽에서의 부담은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보급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장윤정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그 기술을 공공기술 중심으로 해서 이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갖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도국으로 이전해 주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선진국이 갖고 있는 재정적 여건을 이용을 해서 재원을 개도국에 투자를 해서 개도국이 천연 가스로 이전하기 이전에 띄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더 많이 투자해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슬라이드 중에서 경로 의존성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우리는 석유에 중독된 사회라고 지칭할 수 있을 만큼 석유를 대표로 하는 화석에너지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써왔던 것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모든 것이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 저는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결국에는 비용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부담에 대한 우리가 합의와 어떤 어떻게 보면 갈등 관리라든가 이런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오래도록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한덤논 부의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가 공통으로 드렸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별 대책 수립 시에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현재 바로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2050년 기후 위기가 전시 상황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조업 중심의 한국이 실제로 205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네 그 의견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well, thank you for the question firstly, on priorities the absolute priority we have to do is to reduce emissions very quickly that is the only thing now that is going to stop us moving into a potentially catastrophic position with climate change. Now, to do that, it means that we do have to take the whole-of-society approach, which I think Professor Min was mentioning, because you are going to have to convince the community that this is necessary and why it is necessary to basically build the consensus for taking that sort of action. We have to have an awful examination of trade barrier issues that are slowing up the changes that might take place in the new green carbon arenas. We certainly need to move into recycling circular economy and all of this, but the focus has got to be on that emission reduction. What is the one thing that is going to slow climate change impacts happen? And everything else must be secondary to that. Now, that does mean some very difficult changes in our manufacturing industries, because everybody has grown up with a paradigm over the last 50 years of economic growth. And now we're going to have to change into different types of growth if we are to get on top of a climate problem. But we've done this before. I mean, if you think about what happened in a wartime context going back to before the Second World War, the economies of the US, Germany, Britain, and Japan, for that matter, were completely turned on their heads in the space of 6, 12, 18 months to serve a totally different purpose. Now, you know, the purpose you may not regard as being very justified, depending on where you come from. But the fact is, it actually happened. So humans have done this before. And we now have to do it again. And we've got far more technical skills, innovative skills, than we had back in the 1930s. I appreciate we have far more people, and we have a far more complex society. But nonetheless, those sorts of things have happened. It is possible. The overriding immediate concern is for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business, the finance sector, and the communities, to recognise that this is the greatest challenge that now faces them, and we have to act accordingly. If we can do that, I believe we have the pathways to achieve net zero by 2030. So that conversation needs to start today, not next year or the year after. And we don't have 30 years. We really do not have 30 years. It's game over if we take that a position. So what matters is what we do in the next couple of years to start the process wron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두 번째 세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세션 2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저자이자 블룸버그 선정 최고의 미래학자인 제이슨 쉔커 프레스티지 이코너믹스 회장님께서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과 기업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모두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기조 연설을 해주실 텐데요. Mr. 쉔커, are you there? Excellent.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speak today. It is a great honor to be here. My remarks will focus on a few different areas that are, I think, the most important as we think sensibly about an approach to climate change and what we should expect as a different kind of approaches going forward. The most important dynamics and challenges that no matter where we are in the global community, we will be facing is the reality that demographics is, to a certain degree, destiny. This is important because if we think about what is impacting climate change, if we think about the challenges for sustainability, the biggest issues at hand really are related to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resources, how will we manage all of the people on the planet who want the same kinds of lifestyle? And the demographics issue, although population growth has slowed significantly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in Korea, the global population is still going to rise. These are some demographic forecasts from the World Bank. And in 2020, the global population is around 7.8 billion. If we look forward 30 years, there will be almost 2 billion more people on the planet than there are now. This is important because if we consider the factors that will impact resource demand, the number of people is a big one. We also look at where the population growth is and the changes, which you can see in the column on the right, the number of people in 2050 versus 2020 are really going to be in a lot of these people will be in lesser developed countries or emerging markets, not in OECD members or in advanced economies. So we're looking at a lot more people, 2 billion more in the next 30 years. And I know that's a time window people talk about, right, when we're discussing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action. Do we have 30 years? Well, 30 years from now, we'll have 2 billion more people. That's a big population increase. Additionally, global wealth is rising. So it's not just that we're going to have 2 billion more people, but all the people on the planet in real dollar terms or in international purchasing power parity dollar terms will be wealthier. This graphic shows a couple things. The solid bars represent the GDP per capita, per person, in 2017. The green boxes represent the growth in GDP just from 2017 to 2040. And what you see is there are big increases for OECD countries on the left, but that's not the biggest percentage increases. The biggest percentage increases are in countries like China, where it will triple in the next 20 years or quadruple through 2050. India will increase three to fourfold in the next 20 years, even more for the next 30 years. And in other Asia and other Eurasia countries, we see the significant percentages there as well. The implication is clear. There will not just be a lot more people on the planet in the next 10, 20, 30 years. Everyone on the planet is getting richer. And that's good, but it also means the demand for resources will go up. And thinking about that resource allocation and that fundamental demand will be truly important. This is something we're going to see across a few key areas. First of all, if we look at global energy, what is going on with energy demand? So we have here some forecasts very recently from OPEC about where the million barrel of oil equivalent per day, what will the change be between 2019 and 2045? And we can see there are a number of places where it's going up and a number of places where it's going down. It's going down on the right in the most developed economies, those OECD economies. That's where we're going to see demand reduction. But energy poverty is a problem for many countries right now, especially the lesser developed countries and those countries that will also see more people. Those are the areas where we see energy demand going to rise in the decades ahead. Other developed countries is a big source, but as individual countries, India and China represent significant areas where global demand for energy will rise in the next 20 years and beyond. This is, again, an important thing to think that we see the countries with the most access to energy will become more efficient at using their resources. And we'll talk about that in a second. But a lot of this is still making sure there's also room to bring other countries out of global poverty. And that means those countries with the strongest economies that are consuming more energy become more efficient.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be ongoing, that is already been in process really for decades. This will gain speed in the years and decades ahead. In terms of what kinds of energy consumption we're going to see as a mix, that's changing too. And we can see this reflected in wealth dynamics by country, right? So the OECD countries, the most developed economies, we see that the changes by energy type are pretty clear, right? So this is the global energy demand by commodity type. The orange bars represent the lesser developed and emerging economies. The blue is OECD economies. And you see that for oil in the first column, oil is demand is going to drop in developed economies, the OECD. Coal demand is dropping there as well. Meanwhile, all other, all kinds of energy demand is going up in the non-OECD countries, right? This makes sense. These are economies still developing, still growing, and still many, in many cases, coming out of energy poverty. So we see that demand is there. Oil is very strong because in many economies, the market penetration and access to vehicles and transportation is not nearly what it is in the OECD. That's an area where we're going to see significant oil demand increases. Natural gas is an area where it will increase in the OECD and in non-OECD countries. Why? Well, natural gas is replacing some of the coal in the power generation side. And as we look at the other kinds, whether we're looking at hydro, biomass, nuclear, or other renewables, all of those are expected to go up. And those will be part of that important mix. And this is something that when we think about energy, I think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And that is, there is not just one answer when it comes to thinking about energy efficiency and addressing climate and sustainability issues. The solid blue line here in the middle represents the global world per capita daily calorie consumption. And we see that going up since, right, the 1960s. We see that trend higher. Developing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are below that average. And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e OECD, those are above. What you'll notice, of course, is that all of these have been going up, but that really these developing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have seen the greatest rates of increase in recent years. As we extrapolate this forward another 30 years, we think it's possible that global calorie consumption could increase by between 40% and 50% of today's current calorie consumption. That's a lot. And this has everything to do with there are more people on the planet, and there will be more people with more income. And that means the demand for calories is going up. If all of these calorie levels, if the global level becomes closer to that industrialized country level over the next 30 years, then what we would expect is, yes, probably a 44% increase in global calorie demand. That's a lot. When we look at, by country, what the trend in recent decades have been, you can see a few different country examples. You see that global level rising over time. The U.S. really flattening out in recent years. Korea actually rising a little bit recently, but has been relatively in a similar kind of range for decades. But China and Vietnam, look how quickly those per capita, per person, daily calorie consumption numbers have risen. This gives us an indication of what we're going to see for emerging markets in the decades ahead. As we see economies continue to grow in the next 20, 30 years, that per capita numbe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that's going to be a really big increase. This is going to be a resource that becomes critical. So as we think about climate change, we think about climate dynamics and environmental risks, I know there's a very big focus on energy. But the food story is an important part of thinking about sustainability, as is when we think about the meat calorie consumption. This is an area that's really important, thinking about CO2 and methane and thinking about resource utilization. If we look at per capita daily meat consumption, you can see the global level is that solid black line. The U.S. is the blue line, which has been flat for a couple of decades. But look at the number from China, the red dots here, look at how fast that's gone up since the 90s, really fast. And Korea has risen as well. But Vietnam and China have just, they now exceed daily meat consump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If we see that happen elsewhere, that will also be really important for resources, not just for energy, but also for land. And there's all kinds of implications around the environment as we see this become increasingly critical going forward. Our forecast is that by 2050, we could see global daily meat calorie consumption double from current levels in the next 30 years. That's a lot, right? To think that 30 years from now, we'll need twice as much protein produced. That's a lot. There's also a resource utilization issue that's going to come up with water that is really critical. This is a table from the United Nations, looks at industrial water demand by continent between 2010 and 2050. This is a mid-case scenario. So it could be there's more and there's less, but this is the mid-case. Look at the rates of change in the column on the right, between 2010 and 2050, the expectation for water demand from industrial sources is expected to increase to be 165% in 2050 of the 2010 level. In Africa, over 350% of the 2010 level. In Asia, 240%. So you're looking at global, again, more people on the planet, more money, more economic activity, more strains on the resources that are critical. And this will have climate implications as well as we see more and more water consumed in industrial areas. And, of course, the agricultural piece is really critical as well. You can see here, this is another UN graph, global water withdrawals throughout the past 100 years. And the blue part under the curve here, that's agriculture. Well, if we see the demand for protein double in the next 30 years, if we see total calorie demand increase by 44% in the next 30 years, the demand for water here will increase as well. This is going to be a really critical issue. Now, what are some of the answers, right? We think about energy alternatives are important. These are some graphs from the U.S. Energy Information Agency. And the projections show, really, from a past of electricity generation on the left, where coal in black, coal just keeps going down over time. Natural gas is big. And renewables fill in that gap as coal power generation falls. This is what we're seeing across economies. And the renewal side, where are the opportunities on the right? You see it, the big opportunities are solar in yellow and wind in green. In terms of electric vehicles, which gets a lot of attention, there is going to be a bigger push over time. But some of the most aggressive forecasts out there for electric vehicles still only have 16% of the global fleet as electric by 2045. And that means there will be more, but there's still going to be a lot of conventional vehicles out there. Which vehicles, though, become electric will be important. And this also comes back to the big top line idea of efficient resourc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most people's cars before COVID sat in a garage 95% of the time. Now they sit in a garage 99% of the time, almost 100%. But trucks and other vehicles that are used for construction and commercial uses, those have much higher utilization rates. So in terms of reducing fuel consumption, having personal vehicles be electric is not nearly as impactful for sustainability, for climate change, as having vehicles that put the most miles on the road be more efficient. And this represents another opportunity as well. Thinking about efficiency, telecommuting was the biggest area where we saw a change in growth of how people commuted to work between 2005 and 2015. In the United States, the number of people who commuted in that 10-year time period that went by car increased by 12%. But the number of people who commuted to work telecommuting, working remotely, increased by 115%. And of course, during COVID, we've seen that be even more significant. There is significant hope that by having more remote work, we can reduce the consumption of oil and other fossil fuels. We can reduce emissions. These calculations show a couple things. In the middle column, you see the various impacts of what the 3.9 million existing telecommuters from 2018, what their impact was in terms of annual economic savings in the United States of 1.5 million. But then it was projected you could see a $24 billion savings by having more people remotely work. Over 60 million people could remotely work just in the United States. Look at how many miles would not be traveled, right? $124 billion. How many trips are avoided? $8 billion. How many tons of greenhouse, right? This doesn't require new technology at all. It just requires all of us who've been working remotely during the pandemic to continue to work remotely. And it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It reduces oil consumption. This is about being efficient. And what we know from looking at the labor statistics is that there have been a very high percentage of people with bachelor's degrees in the United States, here in blue, or advanced degrees, like a master's degree, MBA, law degree, in yellow here. The preponderance, the majority of people have been in those categories working remotely because these graphics represent these numbers here, represent the percent of those workers with those education levels working remotely because of COVID. It doesn't include the other millions of people who are already working remotely before COVID. So right now, the people with advanced degrees, somewhere between 50 and two-thirds, 67% of people with advanced degrees are working remote in the United States. Bachelor's degrees, it's probably pretty close to half. If those people continue working remotely, there's a huge environmental opportunity here. And that's really, I think,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the requirements for change are a mix of thinking about reducing resource use and optimizing resource use. When it comes to food, right, I talked about the increase in the calories demand. But there are huge opportunities in reducing both food loss and food waste. Food loss is when you have the food loss in the supply chain before it gets to a store or the end consumer and it goes bad. With more technology, you can make that supply chain more efficient and reduce your food loss and make your calories go further. It's the same thing on the energy side. Finding ways to make hydrocarbons go further. And the requirements for that are political will and significant investments. As I reflect on the Korean Green New Deal, there are a number of important planks here, many of which are about extending that resource, right? While there is significant provision for increasing solar and wind power generation, something that's going on across countries. The smart grids, micro grids, and circular economy and recycling. Those three categories are about taking the resources you have and deploying them more efficiently, making sure things in that circular economy that you're able to stretch resource utiliz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reduce your energy footprint, to make things more sustainable. Additionally, other planks for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fuel cell. This is part of a mix of a solution going forward. Do I expect every car in the world will be electric? No, there aren't any forecasts like that. I don't think there are enough metals to do that with every, to create batteries for every car in the world to do that. But with a mix of investments, with a mix of commitments across existing established proven technologies to add to the power grid, to replace hydrocarbons, in addition to using other technologies that stretch your resources further to allow for a growing global community and to investing in a future mix for transportation fuels. Those are the solutions, and that's part of what's in the Korean Green New Deal, and it does make me optimistic for what Korea's approach is to these strategies in the future. There is no one answer for how to address climate change, but the answer really is that finding the mix of ways to stretch your resources, be more efficient with them, and embrace new technologies. And I thank you very much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here today. It has been a great honor and pleasure. Thank you.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이슨 샘커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과 기업의 미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연사분들 또 무대로 모셔서 함께 토론을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이슨 샘커께서 또 모두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또 에너지에 접근이 가능한 국가들, 에너지 보급에 좀 충족하기가 쉽다,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이 계도국들도 많은 이 사례를 발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 신흥 국가들 1, 20년 안에 에너지 소비량 얼마나 늘어나는지 발표를 통해서 보니까요. 저도 덜컥 겁이 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선제적인 이런 조치를 취해감에 따라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은 대안들 그리고 현상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오늘 이 산업과 기업의 미래 전략이라는 이 주제에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을 위해서 모셔봐야 될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동근 원장님, 두산중공업의 최재혁 상무님, 하나솔루션의 신승현 센터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대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동근 원장님, 두산중공업 최재혁 상무님,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신승현 센터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시면서 통역이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리시벌을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활용을 해주시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슨 쉔커 회장님께서 세션2의 모두 발제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에너지 소비구조와 그리고 대응 전략부터 한국형 그린 뉴딜 마지막에 또 언급을 해주시면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여기 모신 우리 국내 패널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어떠한 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동근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장입니다. 오늘 세션2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가격의 미래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와 또 한국의 에너지공단이 관련 주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나 친환경 이쪽 쪽에 주제가 많이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전반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또 에너지나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좀 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경제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19의 교훈을 보면 재난이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에서는 인력, 맨, 그리고 물자, 머티리얼, 돈, 머니, 3M으로 대변되는 경영자원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머니, 작은 경색으로 촉발된 2008년의 금융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 때는 인력과 맨과 물자, 머티리얼이 이동이 제한이 되면서 사실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물론 코로나와 기후변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 때도 이렇게 한 나라에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계 경제 전체는 지금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코로나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취하면서 경기가 약간 회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유동성 공급이나 정보 지출을 확대하면서 물론 글로벌 부채 증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세계 경제는 한국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서서히 탈피, 회복하면서 금년도 2020년도에 마이너스 1%의 경제성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플러스 3%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여서 아주 심각한 위기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한국 경제 방향은 첫 번째는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회복 강도 그리고 글로벌 봉쇄 조치의 해제 시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봉쇄 조치가 언제 해제가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경제의 경기 개선 속도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앞으로의 형방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방향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나 산업이나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가 오늘 주제인데 사실은 지속가능 경영이나 발전으로 보면 사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책임을 다한다 기업들이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요새는 ESG라고 해서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환경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위기 시대의 산업계의 대응 전략은 첫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조 기반을 고도화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에 대한 제조명을 반영을 해서 자국 내의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소위 원쇼링 정책을 친환경 정책과 결합해서 추진을 하고 또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제조 서비스 융합 모델로 전환을 좀 가속화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비중 중대를 동시에 실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스마트 그리고 그린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R&D나 인력 양성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디지털 전환 수준이 아니고 세계 수준의 세계적인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그린 경제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주력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은 주로 이렇게 민간 주도보다는 정부 주도의 기후 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는 형식에서 탈피를 해서 민간 스스로가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프레미엄이 그래도 비교적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합니다. 소위 K-방역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이런 코로나 프레미엄이 형성된 지금의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을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시킬 기회가 된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이나 자원순환 산업 그리고 소재부품 장비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코로나 위기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위기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또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약간 기업이나 산업계에 있어서의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입니다. 소위 철강, 석유학, 시멘트 등 제조업이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시국에서는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가 일단 경제나 산업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장점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서 한국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 구조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의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에너지 소비가 아까 제이슨 쉔코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도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될 텐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탈탄소 차원에서 보면 사실 모든 에너지가 전기화가 됩니다. 그럼 에너지 소비가 전기화가 되면서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와 국가 에너지 수급 구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정부나 민간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철강, 석유와 시멘트 등 여러 가지 제조업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그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국제 경쟁력이 아주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장이 해외로 이전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산업이 위축 내지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한 일자리 감소 대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지금은 2050년에 각국이 탄소 중립, 탄소 재료를 목표로 선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학기나 산업계에서는 과연 어느 나라든지 그게 실현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증도 다르고 또 물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전보다는 친환경이나 또 기후변화 협정에 다시 복귀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제조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일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자국 보호주의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되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실제로는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궁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2050년의 탄소 중립 계획에 따라서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또 시나리오를 잘 수입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근 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이크를 최재혁 상무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발표 함께 하셨는데요. 모두발제 또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듣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주제가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과 기업의 전략인데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한 산업이나 저희 기업 입장에서 한번 저희의 의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국내 전력산업의 전력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발전원을 공급을 해왔는데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신재생 분야하고 가스 그리고 저희 최근에 수소라든가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이제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해상폭력하고 이제 새로이 보고 있는 수소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에너지 중에 특히 이제 그 이 전력 부분에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믹스가 급격히 바뀌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에너지 특히 발전 측면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늘어나는 부분이 신재생입니다. 신재생의 두 큰 축이 보면은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이 되겠고 우리나라도 지금 2030년까지 이제 신재생 20% 공급 그다음에 그 이후에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이미 태양광과 풍력이 많이 계획이 돼 있었고 지금 현재 태양광은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획대로 오히려 계획을 초과해가면서 이제 보급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보다도 좀 미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체 이제 저희 전력이 100기가와트가 넘는데 아직 국내에는 2기가와트 정도도 채우지 못한 정도로 아직 풍력의 비중이 작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 풍력하는 업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저희가 기술을 준비하고 공급하는 것들을 저희도 빨리 이렇게 실행을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의 이제 과정들이 저희가 새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삽을 뜨고 그 다음에 풍력을 설치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그동안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키워오기는 했지만은 이제 저희와 같이 가야 되는 이제 국내 이제 공급망들 뭐 저희 저희 협력사들 뿐 아니라 이제 풍력을 설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를 공급하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사업으로서 충분히 이제 성숙을 못한 상태인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인력들, 일자리 창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은 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가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풍력에 관련된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많이 못하고 있지만은 해외 수출을 하는 각종 기업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술이 모자르거나 아니면 그런 저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국내 공급이 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좀 국내에 좀 빠른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업체뿐만 아니라 그 여러 군데서 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사실은 이 신재생 산업이라는 거는 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앞에 발표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에너지 공급이라는 거는 공공재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그 다음에 이제 학계라든가 여러 군데서 정말로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에너지라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다방면에서 같이 보다듬어 줘야지만 육성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기업들도 열심히 연구개발을 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각계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좀 이런 쪽으로 같이 힘을 쏟아야지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달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그 수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소에 관해서 많은 이제 새로운 뉴스들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수소경제 로드맵 1차가 나왔고 아마 내년도에는 또 제2차 로드맵도 나올 예정이고요 국제적으로도 지금 수소가 되게 핫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수소하시면은 이 우리나라가 수소로서 되게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수소연료차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빠른 보급을 하고 있고 발전 측면에서 수소연료전지 분야도 지금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보급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만 이렇게 그 수소 수요에서 활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선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소의 공급이라는 측면 아까 또 지속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결국 수요하고 공급이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 수소 공급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글로벌하게 봐도 수소 공급에 대한 기술들은 아직 특히 이제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상업화에 이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초기 단계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수소 공급 관련된 기술 분야는 사실 그런 글로벌적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 지금 이제 그 이제 수소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여러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구기관들 그리고 이제 각종 대기업들도 이제 막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산업이나 기업들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그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빨리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그거를 지금은 실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실제 비즈니스 케이스로 만들 수 있을지를 만들어 보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는 전략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에코아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에 대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이 창원시에다가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강원도 태백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데는 이제 그린수도 관련된 실증 같은 것들을 실증 과제를 지금 올해 기획을 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이나 기업은 이렇게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서 그런 이런 저희가 이제 뭐 저희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 할 건데요 이 수소산업도 결국은 신재생의 과거 예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풍력산업이 저희도 지금까지 업력으로 치면 한 15년 정도를 풍력산업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투자를 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규모 단지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발 실증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나 산업은 사실은 결국은 수익이 나야 되는 산업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지금 적어도 뭐 한 10년 뭐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뭐 신재생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업 뭐 그 다음에 각 산업 안에서만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 측면에서 결국은 그 10년 15년 동안 그런 산업이 나오고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이제 2050년 뭐 그때 이제 탄소중립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목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실현이 가능한 그런 구축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저희가 꼭 그 결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에 대한 노력들을 다 같이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이크를 신승연 센터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의 신승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솔루션은 잘 아시겠지만 그 태양광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먼저 말씀 주셨던 그 뭐 챔커 기장님 말씀부터 시작을 해본다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장의 메가 트렌드 안에서 저희도 에너지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방향을 두고 그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메가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전기화 저희는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기화로의 시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아까 뭐 저희가 표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후에 조금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저희는 이제 분산 전원으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 소비가 이때까지 주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점점 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들도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그 움직임들을 통해서 점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는 에너지를 그대로 갖다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전기를 가지고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비단 가장 가까운 예로는 저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기차가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보는 그 태양광은 예전에는 저희 회사가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주로 태양광 모듈 공급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태양광과 그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부르는 ESS가 결합되는 모습으로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그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변동성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에너지 저장장치와 결합해서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스템 개발 센터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묶어내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태양광 모듈의 효율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설비 확장을 통한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적으로 계속해서 낮춰가는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기에 부과되어서 솔루션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전기를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저장장치도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모듈 레벨의 파워 일렉트로닉스라고 부르는 그런 옵티마이저, 마이크로 인버터 이러한 솔루션들을 같이 결합해서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경쟁하지 않았던 회사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듈 회사랑만 경쟁하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인버터 회사랑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테슬라 같이 전기차 회사와도 경쟁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저희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결국 우리가 하나의 솔루션을 가질 수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모습이 될 것이고 그 솔루션이 바라보는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의 메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솔루션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에너지 소비의 증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 유틸리제이션의 효율화가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태양광 연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태양광이 저희가 국내에서는 단순히 생산을 해서 계통으로 흘려보내는 역할만을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해외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는 비단 아주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 전기를 직접 생산을 해서 사용하는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프로스머 개념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가정에 설치를 하면 실제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비 패턴의 시간과의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 70, 80% 정도의 전기는 그냥 계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효율화를 더 높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ESS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그 ESS를 설치하게 되면 높은 경우에는 70%에서 80%까지도 자기가 사용하는 전기를 충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난다고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비단 자기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의 배전단이라든지 저희가 최근에 또 많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버처 파움프렌트라고 부르는 VPP 개념으로 묶어서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패널 모듈에서 태양광 모듈에서 만들었던 전기를 30%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계통으로 나갔던 것이 이제는 70%에서 80%까지 쓸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또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갈 수 있다 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태양광 모듈만이 아니라 ESS의 개발에도 지금 저희가 전념을 다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 발표되었던 미국이나 호주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인수를 하거나 저희가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그러한 측면에 소프트웨어의 솔루션을 계속해서 더해가면서 하나의 완성된 모습으로 구축해 가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가능하려면 사업 모델 자체가 경쟁력이 있고 시장에서 저희 제품이 계속 사용되고 저희 서비스가 계속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까 뭐 샹커 의장님 나왔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제품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어떠한 그 측면에 서스테이너블한 솔루션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볼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기존의 제품을 오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뭐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10년 12년 이렇게 보증하던 것들이 이제는 20년 25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좋은 효율로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말하는 뭐 ESS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옵티마이저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더 오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동일한 재화를 가지고 더 오랫동안 사용함을 통해서 더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사업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활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리사이클링이라고 저희는 주로 많이 부르곤 하는데 그 측면에서도 저희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뭐 20년 25년 후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다가 우리가 또 다시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있고 또 ESS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터리를 사용하고 난 이후의 모습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최근에는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가지고 어떻게 또 ESS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사업적인 접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라고 한다면 전기차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의 양이 주행 거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 연한이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버려지는 배터리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배터리가 아니라 대략 70% 이상의 잔존 용량이 남아있는 채로 지금 폐기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ESS에서는 60% 이상 정도의 잔존 용량만 있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갭이 있는데 대략 10%에서 20%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수거를 해서 다시금 ESS 제품화를 하고 그를 통해서 더 사용 연한을 늘릴 수 있다면 저희 사업 자체에서도 아무래도 폐배터리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이점을 가짐과 동시에 서세이너빌리티 측면에서도 그 동일한 재화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승현 센터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아까 기조연설에서 우리 제이슨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 정답은 없다 여러 가지 정답 그 중에서 정답이 있다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촬영하고 확장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서 일맥상 통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패널 토론 이어가 볼 텐데요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션 2에서 또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적용부터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 이 산업과 또 기업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서 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제이슨 센터님 함께 모시고 토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신 국내 패널 여러분들께서 또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나 또 기조연설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저는 우리 제이슨 센터께 이 기회를 빌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제이슨 센터 회장님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미 이제 소위 선진국은 이미 산업화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산업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전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는데 코로나나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해서 이러한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개발도상국가 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불평등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불평등 그리고 산업이나 직업에서도 IT 같은 기업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단순 제조업이나 단순 서비스업하고는 또 이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를 어떻게 설득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전세계가 같이 가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question This is at the crux of the issue The problem and the challenge of getting companies in countries that are emerging to go along with those same policies that advanced economies will be held to and are trying to move forward in Some of this is going to be really a problematic challenge There isn't probably just one right answer How do we get China and India and other large economies that are also consuming a lot of hydrocarbons that are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greenhouse gas emissions How do we get them to follow along with what the OECD countries might do and how do we end up from a competitiveness standpoint not that the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Europe end up reducing their environmental footprint, their carbon footprint and that China and India and other large emerging countries just come in and take up that spot So I think that's a really politically difficult question I think there are a few different approaches to it Most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I'd heard a discussion around carbon tax on coal-fired power plants and for the production of various metals and that adjustments would be made for imports so that if there were metals being imported and the importing country was notified that they would be paying a carbon tax when the imports arrive they might in turn just apply their own carbon tax and have their government receive the revenue rather than see the U.S. government receive that revenue So there are ideas that are still being formulated to how can you, in a free market kind of way incentivize behaviors that are a bit more uniform where they can be so that competitiveness isn't sacrificed unevenly in a way that also allow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s So I think that's a tough challenge but that's going to be one of the biggest issues from a policy standpoint going forward is how do we incentivize good behavior everywhere and some of your remarks which I appreciated earlier about the Korean economy and Korean exports and some of the other panelists had also talked about the Korean economy and these dynamics I think right now some of the biggest challenges for the Korean economy are that the Korean one has strengthened significantly this year and is at the strongest level in a couple of years and if we continue to see economies thinking about sustainability almost near interest rates, near zero interest rates and expanding central bank balance sheets in the U.S. and elsewhere that's going to put economies that are much stronger with much lower unemployment rates like Korea that still have a positive central bank interest rate of 0.5% that could be a competitiveness challenge I know that's not within the realm of climate but as we think about business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sometimes being a bit more responsible and being in a good position can actually have some negative side effect and then from the end to the end to the last minute to the end to the end to the end to the end at this time? Thank you Thank you So, if you have asked questions If you have to ask questions to the end to the end to the end 이런 점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디멘드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인센티바이즈나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보조하는 그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결국 보면 이게 뭔가 보조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조화롭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보면 과연 그런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결국 채찍이 된다면 누군가가 그거에 따른 페널티를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이런 것들을 갖춰나가야지 결국 이게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이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조화롭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question. That's an excellent one. And I think the balance and the roles of this are likely to hinge on that notion of taking the resources we're already using and stretching them further, right? This is the value of smart grids. This is the value of micro grids. And the hope would be maybe to help the emerging economies leapfrog technologically. And instead of having to go through a 50 or 100 year period of inefficiency, maybe their first expansions can go right to being highly efficient. In the same way that there are many countries in the world that went from having almost no telephones to everyone having a cell phone, and they didn't have the intermediate stage of telephone poles being put up and systems, right? There may be a way to leapfrog it. But I think focusing, the best thing every company can do, and every investor can do, and every government can do, is to focus on looking at what you're consuming now and stretching it further. And I think that's, how do you hold other countries accountable? That's very difficult, right? The stick with that's very difficult. But if every company sees that they can stretch their resources a little bit further, if the government support is there for that, if the investor community wants to see that, then eventually you'll have this essentially externality, the free market demand for seeing that efficiency will become a part of doing business. And I suspect we're already beginning to see that. Activist investor demands globally have been near all-time highs in recent years, and they're likely to keep rising. And a plurality of those are tied to climate change, the environment, and that's going to remain the same, where we see most concerns of activist investors are, let's see if we can stretch our resources. Can we be a world that functions without oil in the next 30 years? I don't think so. Can we make the barrels of oil we consume go a lot further? And in terms of GDP output? Yes, I do. So that's the goal we should all be working towards, is taking the resources we have, just like in the food loss and food waste. Use the calories you have, use the hydrocarbons you have to stretch a bit further before expanding beyond. 네, 고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답변이 잘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신승윤 센터장님, 제이슨 센터님의 지금 해주신 답변이라든지, 또 기조 강연, 또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혹시 물어보실 게 있으실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앵글로 좀 바꿔서 여쭤본다면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일본에서 소니 같은 제조업체들이 수출을 하려면, 발주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구매처에서 요구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어 100,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이제 달성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논의를 그쪽이 했다라는, 정부의 이야기 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출 위주의 경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가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온쇼링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아리어 100에 대한 요구 조건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태양광 회사이긴 합니다만, 언론에서도 여러 또 목소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에, 우리나라 여건 자체가 아주 좋은 곳은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이 자연적으로 좀 제한이 있지만, 또 경제 자체는 수출 위주로 꾸려져 있고, 그 한편에서는 또 아리어 100같이 그런 클린 에너지에 대한 요구 조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시장 환경에서, 우리나라 경제 자체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움직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 글로벌 다이내믹스 안에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견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Can you hear me? I can, yes.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question. It was an excellent question. My apologies, my microphone.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in recent months that I've begun to see.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being carbon neutral and using 100% renewable energy. And so I think from a messaging standpoint, trying to get ahead of that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And I know a number of goods I've ordered lately online, they come with shipping information that says it's all carbon neutral. That kind of messaging could be very important, right? If the demand is, it must be 100% renewable, something that I've seen in Texas as well, because we have a lot of wind here in West Texas, and there is very, very fair conditions here for solar as well. There have been pushes for some businesses to be operating on 100% renewable energy. So that is something we, you know, have seen. We will see these kinds of demands in an area where the 100% renewable energy is impossible, stressing the carbon neutrality is important. I would also say that in Europe, and this is something I worked on consulting projects for, gosh, almost 15 years ago. So in Europe, they were, you know, German companies in specific, specifically were doing carbon trading, and they were able to get credit by buying and upgrading facilities in countries where they were producing a lot of carbon, and then they would make them more efficient, and that would get them the carbon credit that they essentially would be allowed to offset their production with. So I think you're going to see a lot of that moving around of the carbon credit piece. I think that's going to be an important mix, and I think that if, right, 100% renewable energy is not possible, making sure the messaging is clear that being carbon neutral is very strong, and that's going to have to be a marketing piece as well as a knowledge sharing piece. But I think that, for most people, I think that's going to be an important part of understanding the mix of how we go forward.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페날토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온라인으로 또 함께해주시고 계시는 분들께서 또 많은 궁금증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먼저 보내주신 분의 질문을 보니까요. 우리 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조금 비슷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인구 증가가 에너지 증가 그리고 음식 소비 물 소비의 주요 원인이고 또 개도국의 성장이 미래 위협처럼 들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단순히 증가율만 보기보다는 에너지 음식 물 등 자원의 절대량 소비를 보면 선진국 국민 한 명이 아프리카 국민의 몇십 명 몇백 명보다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조금 들어주셨어요. 미국 유럽 비행기 한 번만 타더라도 아프리카 국민의 100명의 탄소 발자국보다 크다라는 자료도 보신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아까 또 원장님이 하신 질문이랑 조금 비슷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제이슨 쉔커께서 조금 첨언을 해주실 만한 답변이 있으실까요? Sure, absolutely. I mean, there are different levels of consumption across these areas. For example, though, I would say it's a lot to say that a person in an industrialized country consumes 10 times as many food calories as someone in Africa. That's statistically not the case. But, you know, for energy consumption, this is a challenge. This is the energy poverty issue where there are many countries where the energy consumption is low. And the argument and the thought going forward is, well, these economies that are growing, the people who live there who want to live the same sort of lifestyle that advanced economies live today. And in the next 30 years, the developing of countries will become a lot more richer and a lot more populous. So, if anything, you know, I think looking forward, it's interesting that the advanced economies will reduce some of their consumption in some areas, but I think conspicuous consumption of food calories, of meat calories, of energy is going to go up in these emerging markets a lot. And that it will eventually become a lot closer to the current industrial average. And that's where sustainability becomes a risk. This isn't to blame the folks who live in emerging economies. That's not at all what I'm saying. I'm saying that the normal state of people living on planet Earth is that they would like to have a certain level of consumption of various goods. And we live in a Rousseauian world where there's only so much stuff. And those things will go up in price. But as people have more income, their consumption will go up as well. Who doesn't want to have a convenient life? Who doesn't want to enjoy transportation? Right. If everyone wants this, and there are more people, and everyone becomes on a GDP basis more wealthy, there will be a lot more consumption. And that's not to say that the current system is right or that that's how it should be. But that is the world in which we live. And the consumers will behave in ways that improve their, you know, to speak academically, their utility. And that utility they derive comes from consuming more energy, consuming more water, consuming more food. And as the whole world rises to that industrial level, which let's say that that industrial level is the target, if that becomes the target, then the sustainability questions become bigger. 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또 제이슨 셰커님께서 답변을, 생각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심도 있는 토론, 또 열띤 토론도 해보셨고요. 또 질문, 궁금하신 점들도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좀 계속해서 세션2 함께하고 계신데요. 기후변화 대응, 컨퍼런스,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제이슨 셰커님.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oday, Mr. 셰커. 네, 그리고 또 오늘 국내 연사 세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휴식을 취하셨다가요. 5시에 다시 세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휴식 시간 되셨습니까? 2020 기후변화 대응 컨퍼런스, 저탄소 경제 시스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1일차 컨퍼런스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크 바느클렌 EU 기후변화 대사님을 모시고 그린 뉴딜과 신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모두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r. 바느클렌. Thank you. Good afternoon, Seoul. Many thanks for inviting me to speak at your climate week conference. If you can show the first slide, please. I have... Just hold on. I'm no longer on... I don't see the screen anymore. Can you still see me? Yes. Very good. So, if you can already show the next slide, which provides you with a bit of a table of contents of what I would like to cover, namely, the rationale for the Green Deal of the European Union, what our Green Economic Recovery is, what the toolbox is of the European Green Deal, and then a few words on our Green Industrial Policy. So, if you could show the next slide, please. Right. So, those are the four things that I'll be covering in the 20 minutes you have given me. So, the rationale of the Green Deal. The European Green Deal was launched about a year ago. So, it is a comprehensive program that seeks to tackle all the major environmental challenges of our time. The global challenges, but also the very local challenges. It is a holistic approach, and we do that because of the fact that those problems are interlinked. So, these are best dealt with in a joint manner. There are, for example, between biodiversity, the circular economy, and climate mitigation or adaptatio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is at the heart of the Green Deal. And, 12 months ago, in December of 2019, we, as a European Union, announced the target of becoming climate neutral, so net zero emissions of all greenhouse gases, by 2050. We were the first among the significant emitters in the world to do so. What is important to underline is that the Green Deal is not just a big environmental program. If you could show me the next slide, please. This is Mrs. von der Leyen, the Commission President, who said in her speech when she was starting her five-year period as Commission President, the European Green Deal is our new growth strategy. It will help us cut emissions while creating jobs. So, the Green Deal is much more than a big environmental program. Together with digitalization, the Green Deal forms a backbone of Europe's growth and, more specifically, its industrial policy. The economy of the future will be zero carbon and digital. And we need to pursue the huge transformation that necessitates resolutely and fast. The energy systems and industrial processes of tomorrow inevitably will not be realized, so we need to prepare and start deployment now. We all know that the challenges are tremendous. For example, we want to arrive at climate neutrality in 30 years' time, but on current policies, we will get to only a cut of 60% compared to our peak in 1990. So, we have to go through further quantum jumps in the years ahead, notably with respect to energy efficiency and the shift away from fossil fuels. In the spring, we got hit as so many other parts in the world by the corona pandemic. It is still confronting Europe through a second wave of infections, which fortunately has now gone beyond its peak. Anyway, COVID has caused a deep economic slump. The European economy may shrink by as much as 7% this year, and it has to be said that Korea has weathered the COVID crisis much better than many other parts in the world, and you are only going to have a recession of about 1.5%. In Europe, it is a huge crisis, but as so often with crises, they also present an opportunity. Governments need to jumpstart their economies and financial market conditions are favorable for borrowing. That is the reason, the basic rationale behind the green economic recovery. A massive program of government expenditure boosting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to build back better and pave the way and pave the way for the economy of the future. Altogether, at the level of the European Union alone, so not counting the money that will be spent by Germany, by France independently, and all the other 27 member states, more than 650 billion euro will be mobilized in the next seven years for climate-related public expenditure. 650 billion euros around 860 billion Korean won. Climate change is the most global problem one can think of because it doesn't matter where emissions take place and we all share the same problem.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world is not on track to live up to the Paris Agreement objectives of well below two degrees Celsius, we then decided to assume our responsibility and sit course to climate neutrality. But clearly, all significant emitters have to cut further and faster. The European Union alone accounts for 8% of emissions of the world. No country can save the planet on its own. And it's therefore very gratifying to see that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Asia, have decided to raise their climate ambition as well. We have warmly welcomed the recent announcement by Korean President Moon to aim for carbon neutrality or for, yeah, for carbon neutrality, not climate neutrality, by 2050. And we have also paid close attention to the presentation in the summer of the Korean government's New Deal economic program, which bears striking resemblances with the one we have devised in the European Union. Next slide, please. As I already said, and this is the European Green Deal, but then in a language you understand much better than I do, the Green Deal is a vast program touching many sectors of the economy and society. As far as its toolbox is concerned, aside from a high amount of grants and loans, which I already mentioned, the toolbox consists of a clear guidance framework, technical regulations and standards and market-based instruments. This is the European Green Deal, but in the rest of my expose, I will focus on the flagship, which is climate mitigation, our climate policy. To start with, for a demanding policy like climate mitigation, for such a demanding policy to succeed, credibility is of the essence. Companies and households need to be given a clear direction of travel. That is why we are putting in place, and we hope that this will happen still this year, a climate law, which is a binding, a legally binding instrument that anchors climate neutrality in 2050. And, very importantly, incorporates a five-yearly adjustment mechanism that will course correct if we would move away from the trajectory that should lead to zero in 2050. That is also the reason why, hopefully, on the 11th of December, we will raise our reduction target for 2030. Until now, our plan was to cut emissions by 40% in 2030. That's no longer good enough if we want to get to zero in 2050. The plan is now to set a goal of at least minus 55% in 10 years. That's not a small task, because it means cutting an extra 800 megatons by then. that is not a mean fee because the European Union is already well below many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emissions per capita or per unit of GDP. We're also clearly lower than Korea. This enhanced target will then usher in a revision of our climate-related legislation. That will happen by the middle of next year. We will come up with a raft of revisions of our legislations, be it on renewables, be it on energy efficiency, be it on energy taxes, on land use in forestry, on CO2 performance standards for cars, and so forth. One of the key revisions we'll go through relates to our key market-based instrument, which is the European Union's Emissions Trading Scheme. The European Emissions Trading Scheme is already 15 years old and covers 40% of the EU's CO2 emissions. It is therefore essential for the delivery of our overall climate target. The ETS imposes a cap on emissions from 11,000 installations, mainly power generation and manufacturing, as well as around 500 airlines for their intra- European flights. Today in Europe, the carbon price per ton is 27 euros or about 35 won. The overall cap on the scheme shrinks currently by about 2% per annum. But if our 2030 target is going to be raised to minus 55%, then clearly the annual reduction of the cap will have to become more stringent. Other elements for further reform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will relate to the inclusion of additional sectors like maritime transport, as well as more use of auctioning instead of the free allocation of those resources. Now, relying on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to get emissions down is a cost effective way to but we'll have to use other instruments as well.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is only going to get us so far. Next slide, please. That is also why we are promoting now an active industrial policy to promote research and innovation, especially for emissions that are hard to evade. And we try to develop an appropriate industrial ecosystem that will generate the supply and demand for new technologies to take hold. That is why three months ago, or actually no, in March of this year already, we have launched an industrial strategy to help companies advance in several technologies that will be vital for the zero-carbon future. The priority areas that we have identified concern batteries, green hydrogen, clean steel, clean cement, synthetic fuels, and carbon capture. The support models for these different technologies are broadly similar, providing funding for risky pilot projects, identifying regulatory and infrastructural bottlenecks, bringing producers and users of technologies together to create a viable ecosystem. What is important also to underline is that these technologies will often have a wide applicability to shape the future of many sectors of society, like power generation, buildings, mobility, food production, or manufacturing. Ladies and gentlemen, let me conclude. It used to be said that climate action had a cost, but that that cost was much lower than the cost of inaction. Increasingly, however, there is a conviction that climate action is not a net economic cost, but actually a source of efficiency that will raise, not diminish, our prosperity. Renewable energy has already provided the case in point. Wind and solar, even when accounting for the need for electricity storage, has become cheaper than power from coal, and soon power from gas. And it's likely that something similar will happen to the greening of industrial processes that are currently very difficult, like, for instance, clean steel or clean cement. In any event, the pa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s formidable. And what is very good is that it originate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Climate change is a global problem, but together the climate fight.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very much for sharing your insight in this meaningful conference, Mr. 바누클렌. And please stay with us for the following session. Thank you. 네, 마르크 바누클렌 대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또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이런 정책들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2020년 3월에 또 이후에서도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정책들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많은 영감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고견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패널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패널 토론에는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님 그리고 UNEP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임대웅 대표님 국가청정지원센터 신호정센터장님 LG화학의 정인이 전문위원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기로 했었으나 우리 임대웅 대표님께서 급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셔서 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바느클랜 대사님과 함께 현장에 계신 우리 이명주 교수님 그리고 신호정센터장님 자, 정인이 전문위원님께서는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위원님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엘지원 박수정 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무대 우리 이명주 교수님과 또 신호정센터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세션 주제 함께 하셨는데요. 그린유들과 신산업 육성전략에 대해서 모두 발제를 우리 대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무대에 계신 두 분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위원님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분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먼저 이명주 교수님부터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EU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한 40%에 달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의 개보수 작업을 국가 중요 경제 활성화의 아젠다로 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건물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는 건축 대학의 건축 설계 교수로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EU 같은 경우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쪽은 그린 리모델링 하는 비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해요. 높지는 않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EU 자체 내에서 내가와트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금융 투자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럽의 EU 그린딜 하나의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 이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발표를 들으시면서 들으셨던 어떤 궁금점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세 분께 먼저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을 좀 여쭙고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교수님? 네 그러시면 교수님은 조금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EU의 프레지던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유럽의 그린딜 사업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략이다라는 말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또 건축물 특히 건축물 분야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던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산업계가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생태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만큼 중요하게 산업선태계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다른 분야가 더 있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오늘 내용을 쭉 들으면서 진짜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부각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께서 또 건축물 또 건물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유럽의 그린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것과 연계를 해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 계신 또 신호정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볼까 합니다 네 일단 마르크 바우클렌 대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린딜은 제가 기억하건대 아마 작년 요맘때 추워질 때쯤 EU에서 발표를 하고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굉장히 이제 국내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유럽에서 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1년 동안 저희도 지켜봤고 한국에서도 이제 유럽형 그린딜과 유사하게 한국형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유럽과 한국이 같이 공조하면서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관심사는 갖고 그러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널 토론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친환경 건물에 대해서 이명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임대용 대표님께서 이제 독색금융을 말씀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순환경제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제가 자리에 오다 보니 또 임대용 대표님께서 없으셔서 이제 아 녹색금융은 임대용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저는 녹색금융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계시니까 약간 이제 순환경제랑 녹색금융 같이 이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계속 같이 들으면서 이제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세션에서 있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마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던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그 키워드가 순환경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탄소중립에서 과연 순환경제라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계속 순환경제가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10월달에 탄소중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아마도 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탄소중립에 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도 이제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그린 뉴딜과 신산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제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했던 것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제 성장을 잘 이루면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 이루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였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중립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화합을 해서 탄소중립을 이루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였던 아주 이상적인 탄소중립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약간 기술적인 혁신적인 발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얘기가 계속 나왔던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린수소 그리고 CCUS라는 기술들도 이제 발전이 되게 되면 탄소중립은 잘 이루어질 거다 였고 이 시나리오에서 이제 달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순환경제라고 하고 있는 재활용, 재이용, 재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라고 보게 되니까 순환경제라고 있는 자원순환산업에서 담당할 분야들을 그린수소랑 CCUS라는 부분들이 커버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서 뭐 그린수소나 CCUS를 만들기 위한 자원이나 에너지가 또 들어가는 걸 고려하게 되면 또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신기술들이 개발이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에서 많은 부분에 있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그린수소도 어렵고 CCUS도 어렵고 근데 결국 인류는 계속 지금 있는 유택한 삶을 누리려고 하게 될 경우에 계속 이런 과정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을 때 한 가지의 중요한 문제에 저희가 부담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원, 리소스의 제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원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보통 글로벌 호환기의 자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 탄소중립과 같은 이변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원이 다시 보호주의라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또 강조가 되면서 이제 결국 자원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리하게 될 거고 이러한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부각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이 바로 재활용과 같은 자원순환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마르크 바흐클렌 대사님의 그린딜 정책, 유러피안 그린딜 정책을 보면서 이제 그린딜 정책을 보면서 이제 그린딜 정책과 더불어서 계속 붙여다니는 게 순환경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도대체 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연결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고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유럽은 이 순환경제를 어쩌면 기업에서 말하는 캐시카우적인 역할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입장에서의 캐시카우는 새로운 어떠한 부각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지는 않는데 만약 위기가 발생한다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캐시카우는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유럽은 아마 2030년까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이 발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류가 가장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밑거름을 쌓을 수 있는 게 순환경제가 아닐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서 한국의 기업이나 산업들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구조를 보게 되면 저는 약간 태생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18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약 60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물론 기조 발현을 해줬던 저 연사분들께서도 한국이 굉장히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과연 이 놀라운 성장 속에서 있었던 시간이라고 있던 그런 부분들은 과연 모든 게 극복되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가 순환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제조하고 재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재활용은 다 알 것 같으셔서 재활용은 제외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들 휴대폰이 있으실 텐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오래된 휴대폰의 가장 문제점은 배터리입니다 재제조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리, 다시와 그리고 제조하다는 매니팩처링의 합성어입니다 저희가 항상 휴대폰이 문제가 되게 되면 배터리 문제가 되게 되면 휴대폰을 바꾸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바꾸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형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에서 퇴치하고 만들고 쓰고 버리고 그런데 이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킨 자원을 어떻게든 수명을 연장시켜서 그거를 다시 활용하면서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 보통 얘기하게 되는 재제조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신품이나 재활용보다 에너지나 자원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과 비교했을 때 재제조 산업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대전도 치렀고 산업화 과정에서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 서플라이 체인에서 재제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서서히 녹아갔지만 우리나라 산업은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산업이 발전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보시면 한국의 리퍼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중고 시장이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한국이 계속 성장을 하다가 글로벌 로마라는 시장이 로마래의 상태에 돌입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산업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제재조나 재이용이 취약하다는 것은 나중에 정말 탄소중립이라는 사회를 갈 때 어쩌면 기업에 있는 글로벌 가격 경쟁력에서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자원순환에서 재활용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순환경제를 가속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순환경제와 자원순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순환은 선형경제라는 걸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잘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환경제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선형경제는 틀렸으니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틀로 산업구조를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 의미에서 보게 되면 탄소중립 역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바꿔서 우리는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고 순환경제도 가야 된다는 점에서 어쩌면 공공의 적으로 산업계 입장이나 기업 입장에서 인지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움직이지 않을 때 제가 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하나가 규제이고 두 번째가 금융이고 세 번째가 소비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순환경제나 그런 부분들의 자원순환에 관련돼서 규제는 국내외적으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녹색금융에 대해서 약간 금융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아까도 모두 발언을 해주셨던 중에서 탄소중립에 굉장한 많은 돈이 투입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돈이 투입될 때 탄소중립이나 아니면 녹색활동을 하는 기업의 활동에 투자를 하겠다는 돈에서 그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는 투자들도 그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가는 녹색금융이라는 것들이 글로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있었던 소비자의 힘입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소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순환경제를 추구하는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강해지게 되면 기업은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서나 아니면 다른 정책들을 봤을 때 소비자의 커스터머의 존재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새와 같이 소비자들이 IT가 발달되고 있고 SNS나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많아지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서 탄소중립에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 패널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 패널에 대한 이 자리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얼마만큼의 일반인들이 이 회의를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건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들이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연사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 정말 탄소중립이라는 걸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의 계속 일부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세션까지 하는 얘기는 우리가 혼자서 할 수는 없다 같이 해야 되고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가 뭘 같이 고민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에 하실 때는 이 내용들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전달되는 그러한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호정 센터장님께서 또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 지금 오늘 아침부터 준비를 해서 오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첫 번째 세션 그리고 세 번째 세션까지 이어오면서 했던 이 공통적인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협력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서 맥락이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의원님께 좀 발제를 여쭙고 싶은데요 그 전에 우리 이명주 교수님께 아까 소감을 여쭤봤는데 너무 짧게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소감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저는 그 발제자분의 소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2050을 발표를 하고 2050을 발표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되는데 왜 건물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 다른 정책 수단이 있겠는가라고 보면 사실 많은 산업 부분에서는 많은 효율화가 이루어졌고요 사실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 건축물이었습니다 산업 부분을 많이 건드리지 않고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보류가 아닌가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고민을 필요한데 왜 그러면 건축물은 되지 않고 있는가 에너지 효율화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이슈는 알겠는데 왜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증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에 숙성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획과정도 필요하고요 설계 과정, 설계도 기본 설계, 허가 도면, 실시 설계 도면 이 모든 게 끝나야 시공의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리고 공사기간을 통해서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또 화자기간이 어느 정도 있게 되죠 이런 시간이 대략 4년에서 큰 건물이면 4년에서 5년을 갑니다 그런데 이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 않았던 우리가 상상만 했던 그런 건물들을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지 평상시에 동네에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을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원 이지하우스가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입니다 121세대고 R&D 프로젝트입니다 기획과정이 2012년도에 시작이 됐고 설계가 2013년도부터 2년에 걸쳐서 됐고 그리고 2015, 16, 17, 2년에 걸쳐서 시공이 됐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 후속으로 나오는 진정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단지가 과연 몇 개나 더 있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또 질문이죠 이렇게 하나의 건물을 처음 시작부터 기획부터 완공까지 우리가 상상만 하던 것을 실현해내기까지 사실 정말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다라고 미리 예언 내지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도 걱정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상상만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녹색금융도 이야기했는데 먼저 선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이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자 사실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왜 그게 실현되지 않는가 너무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또 그런 시간 동안에 한다고 한들 그 결과가 121세대, 1000세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라는 거죠 그런 것이 대폭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민간 투자도 필요하고 정부에서의 출현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정말 산업 생태계로 움직일 만큼 미래의 녹색 산업을 생태계로 움직일 만큼의 중요한 이슈인가라고 보면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인테리어는 당연하고요 설계 분야 그것도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계 설계 그리고 전기 통신 설계부터 해서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설계, 에너지 컨설팅 분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IT 분야까지 같이 설계 단계에서 협업을 하지 않으면 설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자재, 모험가 자재와 온갖 시공 공법이 같이 새롭게 여기에 연료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완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곧 그린 뉴딜이 디지털 뉴딜로 넘어갈 수 있는 융복합된 하나의 결정체가 또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신축되고 또 기존 건축물로 그린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는데 왜 빨리 되고 있지 않는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의 희망사항이 다르고 부지의 환경도 다르지만 결국은 투자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의지가 많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건축주가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저는 당장 공공에서라도 이 분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입니다 15년 이상 되는 건축물들, 20년 이상 되는 공공건축물들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또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하게 되면 모든 산업계가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토목산업이 아니라 생활 SOC 2.0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동네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새롭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우리는 건물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어느 정도까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수준까지 라고 하는 목표를 저희가 달성하지 않으면 사실은 탄소중립이 2050에 가능할 거냐라는 건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민간도 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의무화 대열에 이제 합류하게 되고요 공식적으로는 2030년부터 우리나라에 짓는 모든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2030년부터 시작하는데 과연 2050년에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본다면 건축물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물만 제로에너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제로에너지 지역, 제로에너지 커뮤니티, 제로에너지 도시라고 우리는 본다면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나와 있는 제11조에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법 조항에서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총량에서 지역건축물이란 말을 빼면 지역별 에너지 총량제라는 말을 저희가 다시 만들 수 있는데요 건축물이 주요 구성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지역, 하나의 도시를 지역에너지 총량제 제도를 다시 재도입해서 지역이 제로에너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도시가 도시 에너지 자립률을 거의 지금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처럼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는 것처럼 도시 에너지 자립률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건축물 단위에서 벗어나서 단지 규모로 단지에서 벗어나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벗어나서 도시 단위로 우리가 제로에너지 도시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제도와 평가 툴이 있으면 실제로 탄소중립도시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건축물, 녹색 산업에서 움직일 만큼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더 나아가서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 투자와 또 의지가 더욱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인이 전문위원님께 네 오늘 주제에 대한 발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대사님 잘 들었고요 정말 저희같이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럽의 이런 이유, 이런 정책들이 사실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제가 좀 사례 중심으로 좀 소개해드릴까 하고 일단 저희 LG화학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석유화학 회사로 알고 계신데 맞고요 그 외에도 전지 첨단 소재 생명과학 이런 사업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저희 LG화학 소속 전지가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해서 새로운 법인이 신설돼서 거기서는 이제 EV 전기차 배터리를 주로 제조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또 ESS도 만들고 있고 여러가지 또 자동 소형 전지도 이제 그 쪽에서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LG화학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도 조금 아울러서 좀 소개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잠깐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다음 슬라이드로 가려고 하는데 네 저희 LG화학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새로운 CEO가 부임하셨어요 신학철 부회장님이신데 그 부회장님께서 오시고 새로운 어떤 비전과 이 회사의 어떤 핵심 가치를 재정비했습니다 뭐 누누이 앞에서 말씀 많이들 하셨지만 지금 이 서스테리빌리티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무슨 PR이나 어떤 뭐 good to have가 아니라 정말 must have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이거 하나의 LG화학의 core value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된 상태인데 그와 동시에 저희 회사가 이제 한 5개 핵심 그런 어떤 가치를 정비함에 있어서 이 서스테리빌리티가 하나의 핵심 가치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회사의 어떤 핵심 전략으로 일단 자리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동시에 올해 7월 달에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성장을 또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선언하기 직전이었는데 2050년까지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성장을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좀 야심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사실 국내 화학업계 최초로 이런 이런 성장,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했고 또 이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인 약 한 천만 톤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간략한 로드맵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050년까지는 한 4천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예상되는데 그거를 이제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거고 또 자체 감축 물론 이제 효율화가 이미 많이 달성됐지만 또 자체 감축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열심히 좀 내부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달성하는 로드맵과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마을 수도를 지금 정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천만 톤 정도를 이제 줄여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대충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예요 3천만 톤이라고 한다면 한 1,250만 대 정도의 화석연료 차량이 연간 탄소 배출량이고요 2억 2천만 그루 정도의 소나물을 심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마어마한 양인데 석유화학 이런 회사로서 상당히 좀 큰 어떤 챌린지가 아닐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챌린지를 어떻게 어퍼추니티로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이거는 하나의 리스크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회 차원에서 하나의 신사업 육성 전략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거를 지금 사내적으로도 아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그런 B2B 산업계에서는 고객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아리백도 나왔지만 사실 유럽의 OEM, 자동차 OEM 같은 공장, Volkswagen 같은 공장에서는 아리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제 조건으로서 구매 프로큐먼트 쪽에서 하나의 조건으로서 그거를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폴란드 전지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리백으로 전지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미 이게 진행 중이고요 또 아까도 이제 전지 사업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석유화학계로 이제 가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더스트리 에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필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체화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형적인 조건이나 리소스 조건도 있지만 아직 정책적으로 되지도 않았고 이런 PPA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아직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부와 함께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를 지금 저희가 지금 많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 기업 내지는 한 그런 섹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같이 가야 할 그런 어떤 길이라는 거를 정말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제 특히 적용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순선한 서클라 이코노미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뭐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까 그 신 실장님께서 많이 잘 말씀해 주셔서 뭐 생략하겠고 저희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선순환 경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전 과정적인 평가 상에서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물론 준비작업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어떤 PCR라고 해서 Post Consumer Recycled 이미 한 번 쓰고 그게 이제 재활용되는 단계에 있는 ABS 플라스틱을 현재 지금 백색 그런 ABS 플라스틱을 지금 출시했습니다 ABS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에 주로 많이 이렇게 쓰여있는 그런 외장재로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은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 그 재활용된 이런 ABS는 대체적으로 그 검은색을 띄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백색화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아주 뭐랄까 이런 컴패티드 앤반디지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상용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소개시키고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BS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이제 아까도 폐 배터리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배터리 EV 배터리가 한 번 쓰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잔존량이 있다는 걸 아마 어떤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이미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다시 사용할 것인가라는 걸 지금 저희가 이제 구상하면서 이제 이런 엔드 오브 라이프 배터리를 좀 더 이렇게 빨리 처징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런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서 그거를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사실 배터리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고객사 요청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이 차일드 레이버 관련해서 이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가 이제 DRC 콩고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제 콩고에서 알고 보니까 그 많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 채취하고 하는 것에 뭐랄까 관여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인권 문제로 많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이런 Responsible Sourcing 정말 뭐 할까 아주 Responsible하게 어떻게 그러면 이 밧데리의 여러 가지 소재들을 소싱할 수 있는가 라는 걸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지금 고민하고 또 이제 실제로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밧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메탈들이 이 차일드 레버 프리 한 걸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Summary 해서 말씀드리면 LG화학 같은 이런 석유화학 특히 석유화학 이런 계통의 이제 에너지 인텐시브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들 이런 녹색 성장 저탄소 녹색 성장 내지는 나 지금은 이제 아주 제로 카본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가면서 상당히 많은 위협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은 위협이지만 사실 그게 opportunity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이 신사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거를 비즈니스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더욱더 새로운 레베뉴 소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PCR ABS라든지 Post-Consumer Recycled ABS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PCR Polycarbonate 같은 이런 제품들은 이미 지금 이제 상용화 단계에 있거나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플라스틱이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베이스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를 좀 생산함으로써 이것이 충분히 거의 100% 가깝게 이제 생분해되는 그런 재료를 조금씩 만들어서 또 상용화 단계까지 가는 그런 R&D에 많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지만 좀 첨언하자면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아리백을 많이 요청하는 이제 고객사든지 뭐 앞으로의 그런 트렌드에 따라가자면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아까 그 인더스트럴 에코스틱스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EU에서 지금 배울 점일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서클리 이코노미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실 선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비즈니스 모델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생직사 사직생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몇 번씩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파이로팅 하면서 이런 석세스 케이스를 이제 도출하면서 그거를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핵심 전략으로 가져가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LG과학에 대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소개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뭐 EU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뭐랄까 요구사항들이 좀 증가하면서 그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그거를 이제 뭐랄까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의 코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인희 의원님께서 또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지속가능을 위한 LG화학의 노력과 전략 또 신산업 개발과 육성을 위한 이 순환경제와 기후 행동의 적용 사례까지 또 여기 계신 또 많은 분들께서 기업의 기후변화 등 노력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사님께서 또 기조연설에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기일 수도 있으나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기업의 성장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세 분의 말씀 들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대사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서 오늘 발언을 해주신 이 국내 연사 세 분의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소감을 여쭙고 싶습니다 thank you and I was really thrilled to hear the comments by the two professors and Mrs. Chung from LG Chem we have a lot of things that we have in common I cannot go into great depth on any of the subjects that were raised each of the subjects be it on buildings, be it on the circular economy, be it on green finance, be it on ecosystems we could have a separate conference on we don't have the time for that but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what we are doing and you want to have much more detail I can recommend that you get in touch with our delegation in Seoul they will be able to give you a lot of extra information and connections to the people in charge in Brussels on these various subjects now very briefly on buildings buildings indeed is a very important subject 40% of energy is consumed by buildings that is also why within the green economic recovery a big place is given to what we call the renovation wave in the European Union we have a we have an old building stock many buildings are 50 years old or more there are even there is even a significant percentage of buildings dating back to world war ii buildings need to be renovated and the current pace of renovation is too slow currently only one and a half percent of the building stock gets renovated per year that's much too low we want to double this get to three percent of buildings getting renovated either by demolition or by retrofitting by installing solar panels by heat pumps by smart grids and what have you but buildings are also a particular sector it's highly decentralized we at the European level cannot decree cannot legislate for how you do that in a particular municipality in Finland or in Portugal that is some that is a task that is up for national governments or regional governments or even cities we need to provide the economic incentives for owners of buildings to renovate some of those renovations are cheap as i already mentioned solar solar energy is becoming amazingly cheap the payback period for solar energy has become very short for other things that's harder i mean take for instance windows if you look at the cost of a high energy window and you want to ride that off for a number of years well many owners won't do it themselves you need to give them a bit of a subsidy or an incentive to get there but renovation extremely important and the renovation wave is underway the circular economy extremely important first of all for the fact that we need to deal economically with scarce resources right now in Europe only 14% 14% of all materials we use for manufacturing are recycled the 86 other percent are virgin raw materials that's much too high we need to raise the circular economy component not only as i said because raw materials are scarce but also because in the extraction and the transport of raw materials there is also a lot of carbon emissions so we need to do more reusing or more reducing more reusing more recycling for the sake of climate action as well we have put in place an action plan for the circular economy we are also putting in place now an international alliance on the circular economy and again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at please get in touch with our delegation they give you they can give you all the details third green finance it's absolutely clear that climate action the green economy of the future will require a tremendous amount of investment that cannot be generated alone by the public sector no way 80% of that money if not more will have to come from the private sector but you need to then put in place systems that channel the private money into the investments we need I think for that there are two big avenues one is disclosure companies need to disclose what their climate risk is also in terms of stranded assets many companies will have stranded assets in 10 20 30 years time that are worthless not because they have become technically at the end of their life but because because of regulation you cannot operate them anymore if you now build a coal fire power plant there is a big risk that that plant will no longer operate in 10 years time that's a huge investment and it's a risky investment companies need to disclose what their exposure is to climate risk physically and financially second thing we need to define what a green financial product is what is a green bond what is a financial product that a retail financial consumer can invest in that is the reason why in the European Union we have now developed what we call the European taxonomy for green products green financial products if an asset fund manager says this is a green product he has to justify why he calls that green on the 1st of January 2022 this legislation will come into force for all green financial products having to do with both climate mitigation and climate adaptation so there will be transparency on the classification of financial products so that we know what we are investing in finally on the circular economy as Mrs. Chung said indeed we have to build factories and products in a way that they live up to RE100 and I'm happy to hear that the battery plant LG Kim has in Poland lives up to that obligation I'll leave it at that thank you yes 바누클렌 대사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함께 모시고 있는 국내 연사분들도 그린유딜 전략 이행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시각들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대사님께서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내외 연사분들과 함께 한국판 유딜 정책과 또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토론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아까 또 이명주 교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질문 하나를 좀 던져 주셨는데요 네 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말씀을 해 주시면 이렇게 토론을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또 자유롭게 해 주실 분들은 또 말씀이 끝나면 자유롭게 또 첨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2050 탄소중립 이전에 2030년의 단기 목표를 각 나라마다 굉장히 자기 나라의 자국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또 달성 가능성에 보고 설정을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나라들 3개국들은 굉장히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반면에 오히려 교통에 대한 소비량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단기 발표를 단기적으로 탄소중립 내지는 탄소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대상을 타겟을 교통 쪽에 두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의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그 나라에 맞춰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라고 아까 50년 넘은 건축물 이야기 하셨는데 문화재라고 하는 어떤 문화재로 등록된 건축물들을 함부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것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가지 공공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자산들을 특히 건축물의 쪽에서 이유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지 또 하려고 하는 아까 내가와트 이니셔티브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그 정책 이외에도 공공에서 공공의 건축물을 좀 더 확대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높이는 그런 별도의 금융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질문이 이 질문을 물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I can do that indeed each country in the European Union has its own challenges to bring greenhouse gas emissions down what we have done is we have divided the effort in two parts one part is what we can do at EU level for that we have created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that covers 40% 40% of all carbon emissions they are related to power generation and to manufacturing there at the European level we set a cap of total emissions and every year now by every year they go down this cap goes down by 2% per year then you have the other sectors typically transport buildings agriculture forestry waste for those each member state has to draw up its national climate and energy plan to get to the target of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the European Union has put in place a system or systems to help countries get there that is for instance the renovation way for buildings where we co-finance European Union co-finances national or regional programs to make buildings more efficient that program is now being rolled out be it for the private buildings or for public buildings or government buildings hospitals schools what have you that is what we do with regard to the renovation wave there are some countries who are also using part of the money they have received from auctioning emission allowances to use the proceeds of those of this auction to fund further measures with regard to building for instance in France part of the proceeds of the auction are used to subsidize retrofitting of windows so you have a system where you tax on the one hand and you subsidize on the other that way you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a zero carbon economy we're also doing that in agriculture in forestry one of the big things now is the question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regard to road transport road transport has been the toughest sector so far to get emissions down we have now put technical regulations in place there is a debate as to whether we should also try and have road transport part of our emissions trading scheme Germany is putting in place a system nationally and the debate is now should we also do that at the European level so these are examples where we use either a cap and trade and tax system or subsidies to get all parts of the economy moving in the direction of a low carbon zero carbon economy in 30 years time with an intermediate milestone for 2030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우리 함께하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정 의원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발언하실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지목을 하셔서 연사분을 지목하신 후에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또 그냥 발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르크 바느클렌 대사님께 조금 더 추가적인 답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하고 계셔서 저도 이 보조금에 관련돼서 이유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조해달라는 비용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보조금은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에서 봤을 때 WTO의 문제도 사실은 있을 것 같고 특히 EU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외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관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조금 정책의 우선순위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더해서 같은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연광 전지판이나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너지 생산 부분이고 온실가스 감축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분야에서는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단열이라던가 예를 들면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충분히 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열재를 더 두껍게 된다던가 단열을 하는 방식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LED 등을 갖추는 것 정도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건축물에서 난방과 냉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런데 유럽과 같은 경우는 단열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단열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국부적인 요소들에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을 사용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건물 부분에서의 보조금과 방금 질문하신 보조금의 내용을 같이 합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사님 대사님 On the question of Most of the subsidies we give are on the consumption side. In other words, for instance, many countries have put in place subsidies to lower the price of electric vehicles. So when a person wants to buy a new car, 2,000, 3,000 euros are given by the state or you have a tax holiday on your car for four or five years. Those subsidies are given to any electric vehicle,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f that vehicle. So whether we are subsidizing a Volkswagen or a Hyundai or a Toyota or a Tesla, it doesn't matter. What is important is the subsidy of the electric vehicle. There is no discrimination between producers. The same goes for subsidies for buildings. We try to lower the cost of installation for homeowners so that they will introduce new technologies faster than they otherwise would. Be it for heat pumps, be it for smart grids, be it for insulation. So we want to lower the cost so that they will step in faster into that decision to modernize and retrofit their buildings. We do give subsidies to producers, but then typically very upstream in the process, eith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r for pilot projects that companies would otherwise not undertake because they are too costly or too risky. Take the case of green hydrogen,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need to happen, but that individual companies on their own are not going to do because the distance to a market that functions and that therefore is an economic thing to do, that distance is still too big. We want to shorten that distance through targeted subsidies. As a result, the 대사님께 질문이 있어서 좀 사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하는데 그 인더스트로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좀 관심 있게 들었고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한해서는 이런 인더스트로 에코시스템이 더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사님께서 조금 더 좀 부여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On these specific sectors, we have now launched a number of so-called alliances. Alliances that bring together the Research, Sustainable community, Government, Think Tanks, small companies, typically Startups, as well as established big companies, 인정 ecosystem for rapid development for a number of sectors. Last year we launched the Battery Alliance, which I am sure you have heard of. We have launched, one or two months ago, the Hydrogen Alliance. There are a number of other things in the pipeline. we have a number of clear strategies for instance the offshore wind strategy so we bring together all the players to make sure that there is supply and demand and that you get a market up and running that's the whole idea of the ecosystem and we are going to do that for those sectors that we believe will be key for delivering the low carbon economy and where governments need to step in because the market itself either will not develop or will develop too slowly another example is synthetic fuels we know that new fuels will have to be created for instance for aviation or for for shipping those sorts of things require the cooperation between producers consumers and the public sector 네 대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모습 또 화상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 주신 것 좀 받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모신 네 분의 연사분들께 좀 공통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유딜로 인해서 화석연료 고탄소 산업을 줄여야 할 텐데 네 그에 따른 기존 종사자들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에 따른 각 부문 정책이나 또 말씀하신 건물 금융 기업 등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네 분야별로 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건물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720만 동의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존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산업은 더 이상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주민센터라고 해서 각 동네마다 있는 주민센터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3천 개가 있다고 해요 이 3천 개가 있는 주민센터 하나의 용도만 가지고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3천 개를 그린 리모델링을 제로에너지 건축물 수준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할 때 드는 전체 비용이 한 1조 2,2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공공건축물이 주민센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로당, 어린이집, 여러 가지 학교, 초등,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인센터, 여성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1조 2,200억 원의 돈이 하나의 용도 3천 개를 전국에, 8도 강산이죠 곳곳에 있는 주민센터를 전부 리모델링을 동시에 한다고 했을 때 1조 2,200억 원이 필요한데 그럴 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도 다양하게 건축 설계부터 전기, 기계 설계, 구조, 토목 설계, 인테리어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의 분야도 있지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제 분야입니다 다행히 이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열재, 아까 단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신소재의 단열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단열재 제조 라인이 바뀌고 단열에 대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고성능의 고단열, 고기밀의 좋은 성능의 창호가 만들어지고 당연히 좋은 조명등이 만들어지고 환기장치, 요즘같이 미세먼지, 황사라던가 바이러스에 대응하면서도 건물에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환기장치들도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외관 개선하려면 우리가 지금 흔히 외부에서 보는 모든 자제들이 새롭게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간 개선, 인테리어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자제들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는 당연하고요 그 이후에 많은 설비들도 같이 되면서 이 자제에 대해 각각의 보면 외단열 분야에 3,500억 원 창호 부분에 한 2,780억 원 고율 조명만 해도 아까 주민센터 하나 3,000개를 리모델링한다면 650억 원 환기장치도 530억 원 사실 이런 돈으로 우리가 몇백억 원 숫자로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종사자분들이 다 우리의 가족이고 주민이고 이웃이라고 한다면 이런 신산업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의 대상은 작은 건물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작은 건물이 규모는 작지만 전국에 흩뿌려져 있고 그 흩뿌려진 개수를 다시 포함하면 3,000개 이상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공공건축물이 리모델링 시켜야 되는 그린 리모델링 해야 되고 또 제로에너지 성능까지 그린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건물이 단순히 주민센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신산업을 우리가 출범을 시켰을 때 우리의 기본소득도 동시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종 센터장님께서 질문에 있는 종사자들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의 반발 대응책으로써 순환경제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43.5%가 제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5개의 업종을 보니까 전기전자,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 수송, 기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위 5개에 있는 업종 중에서 석유화학과 금속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과 별도로 생산 제품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를 시장에서 퇴출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 중립이다라고 있는 것들을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라고 있는 것들이 무한 성장을 하면서 기업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적인 소모를 하고 있던 것을 지구와 인류를 구하자는 한 번 공통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한 번 노력을 한 번 해보자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석탄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고탄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고 윤택하게 해줬던 그런 산업들입니다 과연 이제 그런 산업들이 탄소 중립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를 버렸다라는 느낌을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녹색금융이나 아니면 순환경제라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고 녹색금융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전환하고 있는데 너희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금융이나 자원들이나 그런 지원들을 할 거야 라는 그러한 안도의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과정 중에서 기존에 있던 고탄소 화석 연료 산업들이 그들에게도 이제 녹색금융을 이용하고 R&D를 이용하고 보조금을 이용하면서 우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시급한 그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인이 전문위원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질문이 그때 EU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Just Transition에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지금 사실 ILO도 이 문제에 대해서 Green Economy로의 전환에 이 부분이 상당히 뭐랄까 많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뭐랄까 정말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련으로 제가 Just Transi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실 한 5, 6년 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석유화학과 석유화학 업종 말씀해주셨는데 실장님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하나의 키 스테이크홀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저희 신성장 동력 산업을 전환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 재훈련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뭐랄까 역량을 더 이렇게 함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아마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어떤 탄소중립 성장 지속하는 그런 전략의 한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구체화는 이제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제도라든지 또 녹색 금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사님께 이 질문 공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이 부문에 대한 대응책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thank you with the private sector and its attitude vis-à-vis or to climate action I think mentalities have changed a lot over the last five to ten years for a number of reasons the first is as I already mentioned the costs of climate mitigation have come down tremendously in a number of sectors today renewable energy is cheaper than fossil fuel energy in most countries electricity from wind and solar beats cost-wise electricity from coal or from gas so it's no longer a cost it makes economic sense not only environmental sense it makes economic sense secondly most industries have understood that the transition to the low carbon economy is unstoppable and they also understood that there is a first mover advantage if you are quick on batteries if you are quick on hydrogen you will be a leader in new sectors so you better jump on the train fast and the third one is as was mentioned already by Mrs. Chung we need to make sure that this transition is just some sectors will definitely have to go through a difficult adjustment period we've seen that I'm sure you have also gone through that in Korea we've seen that in Europe where coal mining areas have to we are putting in place a just transition fund for instance to help Poland close its mines and close its coal-fired power plants but let us also not forget that indeed there's still a lot of adjustment to be made and that that adjustment may be painful but in many countries there are already far more jobs in the sectors of the future than in the sectors of the past to give you one example in many European countries there are now more people working on wind industry and solar industry than in coal mining or coal-fired power plants so yes we have to help people no one should be left behind but it's clearly doable yes 의미 있는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션 3까지 함께해 보셨습니다 정말 오늘 심도 깊은 토론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유럽 그린들과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마르크 바흔클렌 대사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그리고 우리 국내 안사자분들 전문가 여러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국내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대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무대에 함께해진 연사자께서는 이제 내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20 기후변화대응 컨퍼런스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첫째 날 시작했습니다 오늘 3개의 세션 3개의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오랜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참가자분들 계시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1시부터 기호금융과 기호기술을 중심으로 한 3개의 세션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내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Nelson 등